쉬울 거 같다고? 드래곤을 만나야 되거든? 드래곤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레쿠자보다 느리면 싹쓸림 그렇지 다 두배니까 무한 다이노한테도 찔리고 그래 드래곤이 더 어렵네 이거 무한머드 드래곤이 어렵네 빠른 드래곤 써야되네 한카리아스 써야되네 아 그러네 드래펄트도 빠르잖아 드래펄트도 빠르잖아 아냐 나 드래펄트가 없어 은뱃 빠르지않나? 보만다? 나 보만다 있어 보만다 어딨지 2개 2개 4개 인데시 5개 미덕 5개 5개 모리 1개 4개 4개 τους 어 얘 이것도 있네 둥실둥실 폴이랑 돌머리 성격 예 공격형이죠 시피드 특공 됐네 하나 더 사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호는 두랄루동 강철드래곤 아니면 나중에 드래곤 되는 거 있잖아 그래요? 보만다 가져갔어 둥실둥실 폴하고 불꽃살이 드니차 좋아요? 드니차는 뭐야 한카리아스 드니차 어딨어? 드니차 어딨어? 이건가? 아 얘? 사콘데? 아 그러면 얘를 못써 드니차가 좋아 얘가 좋아 드니차 너무 못생김? 나 드니차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드니차가 어떻게 생겼길래 하하 시피드가 별로 빠르지 않은데요? 심해에 있다 왔나? 딥 상어동 비니처 얼음이라서 좋긴 하네 이코가 없네? 이코에서 뭐 진화하는 거 없나? 용으로 진화하는 거? 2마리 다 얼음의 4배임 아 그러네? 아 리자몽 있어요 리자몽 용에 지금 들어가 있어 어 리자몽 넣자 아 근데 비행이잖아 메가가 돼야잖아 얘 한번 써볼까? 얘는 좀 많이 봤으니까 열교환 공격이 더 높아? 아 이코 그리고 이코 쏘드라? 어 얘 드래곤데잖아 전용 메가전용 이럴거면 파이리 쓰지? 파이리 쓰지? 좀 지겨운데 코스트도 줄일 수 있어 1코로 파이리는 미스터비스트도 있어 미스터비스트도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있어 근데 그건 필요 없어 다 돼야 되니까 다 돼야 되니까 매진 Y 뜨면 보슴 그럼 얘 쓸래 특공 시피드가 낫겠지? 시피드 공격 너 어차피 코스트 남아가지고 근데 처음에 누가 밀어? 다 애기들인데 1번이 연락드릴게요 공실 공실 풀 괴력 이거 배워놓으면 좋을까? 괴력? 메가전용 얘를 배워둘 필요가 있네 딥 상어동 하나 주자 알았어 아공이 불꽃 채찍 갚았어요 오 목탄? 아공이? 딥상어둥이 지나가 더 빠를거래 불꽃채찍 안넣었어요? 아 맞네 불꽃... 불꽃세례를 불꽃채찍으로 착각했네 사이다 삼행시 사망이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거 나쁘지 않거든? 목탄도 나왔으니까 한번 갈게요 근데 메리프가 한동안 쓸일이 없거든? 몬스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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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창한사탕 이시창한사탕은 먹어야 돼요? 몬스터보호 몬스터보호 아꽁이 얘는 이시창한사탕이 효율이 좋죠? 성장이 느리니까 성무지 무조건 가네 성무지 무조건 가네 샤포닌 아궁이 아궁이 아궁이가 좀 느려요? 진화해야 빠른가봐 아궁이가 좀 느려요? 진화해야 빠른가봐 아 마비 걸려서 맞네 마비 걸리면 반절 되죠 로그볼 호박초 상처협 주고 만병통치제 주장 주장 뭐야 족밥이잖아 용의 순결 용의 순결 얘네가 특공이라서 되게 악해 세배드 분명 그립 유기 기타 대비 두베트 수베트 두베트 슬기 클리몬 대단순위 두베트 스프 슬기 두베트 스프 스프 쿠 넌키 몸박 치울게요 이게 느리지 뭐가 좋아요 딱딱하긴 해 애기대래 애기래도 빠뜰코롱 쉐도 쉐도볼 주배드 슈퍼볼 슈퍼볼 맵스 둥실둥실 품 올려줘야겠다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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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요가랑이 탱킹했어 아 바꿨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너 잘났다 아예 그냥 하나로 밀까? 꼬라이던으로? 꼬라이던 챌린지 진홍빛 고동이 뭘까? 시킬이 없어 드니차 애기 말고 든든.. 든든이 하나 써야되는데 띠아루가 좋아요? 포니.. 포어 퍼니셔도 있는데 라티아스 2로 치니까 럭도 오르잖아요 라티아스 2로 치니까 럭도 오르잖아요 기랄로돈? 근데 얘 한번 깨가지고 하기싫어 다 애기네 드래곤들은 왜 다 애기냐 얘로 밀고 다른 애들 키워줄까? 파치레곤으로 키우고 파치레곤 나쁘지 않던데? 멜론 든든 오쌌나 시... 스피트는 비슷하네 깜짝 爾 축전 할거면 옹골찬 턱이 낫지않아? 근데 전기가 쓰임새가 좋긴 해 진짜 싫다 번개없네 근데 얘는 불꽃 채찍도 있어 특공 공격 쌍두네 운순하껴 성장형 하나 넣지않아 성장형 하나 넣지않아 한카나 보만다 아공이 불꽃 채찍있잖아 다 레곤으로 왜 끝나나요 샴샴 드레 오므베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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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버려 파치레곤으로 밀고 아궁이를 키운다 탐산들의 약점이 많고 폐허리대배라 잘 녹아요 전기가 무난해 꼬롱 아 파일이 데려갈걸 저장 이거 그냥 나가는거 어떡해 죽어야지 나가지나 저장 후 나가기 나 거의 확률없어 볼랑해 없긴하나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됐다 파일이 100% 버림? 파일이 100% 버림 파일이 100% 버림 파일이 100% 버림 아 용춤.. 용춤이 있었어요? 없어도 돼 전 중요한게 아니야 파일이 100% 버림 파일이 100% 버림 깻내는 넣기 싫테면 남는건 넣어도 돼 파일이 100%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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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은데? 드래곤의 해모가 제일 좋잖아 구시 파치료곤 줘야죠 다 찍어버려요 다 찍어버려요 다 찍어버려요 다 찍어버려요 90% 버림 90% 버림 다 밀어버렸었거든요 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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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전룡 넣고 드래곤 챌린지 했는데 200층까지 전룡이었어 이거 약간의 보험이죠 어 빡 어 용성군 쌍두라서 배울법 하거든? 한번 쓰고 버리면 돼 사실 얘는 배울만한 용성군 근데 자리가 있나 싶네 배울만한 용성군 배울만한 용성군 크게 떨어져 하나밖에 못쓰네 어? 별주? 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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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공격이 더 센데 아싸 나무지기 그냥 그냥 지져버리죠 콩돌기 트리플 악설 나무지기 콩돌기 지구 지구 빨라맛쩌지 손톱 갈기 지구슬 이생한 사탄 艇 피해 아이 추억 지구 빤 암 빤 빤 암 암 대지 암 암 영구스? 빡! 건강 면제 좋아 필요해 이어로 빡! 어택을 줄였어 빡! 교체하겠습니까? 예 악공인 잠깐 쉬워 지날 때까지 지켜줄 필요는 있어요 어? 전자.. 전기좌석파 좋은데 배워야 될게 많을까 용성궁합? 쓰읍.. 근데 아니 공격이 떨어져서 바꿔준거에요 포롱 바꾸렉 없잖아 아 죽겠다 초반에 드래곤 안 나와 맞아 없음 참 아 어떻게 공격이 떨어져요? 좋겠다 모노도 있어서 빡 빡빡 용의 숨결 빡 해머 제일 센거 뭐야 용의 숨결인데 특공이 낮긴 하지만 용의 숨결이 더 나은거 같은데 용의 숨결 이름 지어줘 파티확인 파티확인 파티력원 히팟바지 아공이 수강 probability 그래서 파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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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머리 안에 화공폭력물에서 본 것 같은데 4개머리? 4개 종수 파일이? 파일이 원래 적벽인데 바꿔줘야겠다 지밀병기 4개 종수 얼마나 좋아요 경험치 2개 다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코롱 먹으니까 아주 좋죠 60 60 그려곤 한마 뺄까? 아 근데 이거 빼면 알기술이라서 못 빼는데 땅이라서 땅 만나면 악살 쓰면 되지 동성군 필요해 나와라 아 이거 있잖아 느지느 나비춤 느지느 미친 거 아니야? 나비춤 느지느? 맥스 업 어 지진 어 힙합까지 배울 수 있어요 도핑이도 좋은데 도핑이도 좋은데 도핑이도 좋은데 도피 도핑이도 좋은데 도핑이도 좋은데 도kers 힙합 도 wenn 땅을 땅을 썯 조실라면 전기 바위 beam Pretty 그땐 네 4개의 종수를 키울거잖아 그쵸? 4개의 종수 키워 빠악! 자꾸 왜 버리라고 하지? 번개펀치는 나중에 뭐 배우겠지? 나 고를게 없네? 1개의 종수를 키울거같은데? 덴트 빠악! 빠악! 저 개세다 이게 한 명 캐릭꾼이 있어야 돼 초반 캐릭꾼이 다 후반도 모아는 애들면 피곤해져 1개의 종수 모북이 용 되나요? 모북이 용 돼? 뭔데? 용될거같은데? 왜이렇게 약해? 4개의 종수 너무 약해 5개의 종수 5개의 종수 확장 꺼지시고 기술이 너무 좋다 지금 라이징벌트 라이징벌트 7개의iz 기토 산 기토 산 레게 종수 펀치 줄게요 로우 펀치 라이벌을 만난다 히피셜업해서 할게 없는데 생각해볼까 개척해? 미친놈 아냐? 난 용인데? 개척할라 그래 박치기 돌머리 반동받는 기술이 HP가 줄지 않는다 유튜브 펀치 펀치 시라칸 원시의 힘 케오스 비밀병기의 모습이? 뷔 펀치 이즈 펀치 짜몽, 금구슬 금구슬 갈까? 짜몽이나 할까? 아까랑 헷갈려 내가 받았나? 짜몽 2개 있네 금..금구슬 라이벌 20 이었죠? 아싸 이거 빨리 키우자 레게존스 아니요 드래곤타입은 드래곤 못 먹으면 좀 힘들어요 아! 24잖아 아까워 7인 4인 10분 1인 3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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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5인 5인 뺏는게 좋음 초과에서 쪄줘 10회처럼 입샤코 미친거 아니야? 기씨 뺐죠? 나무 거 함부로 뺏는거 아니야 어 토중몬이다 토중몬의 아이템 무차 죽어버리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X되면 물리되니까 물리기술로 맞춰주세요. 미안해. X 물리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맞네. 갤럭시. rush. Yish. X되면 물리기술. 1. 공격이. 공격을. 1. 2. 공격이. 2. 얼음 트리플 액셀이 있어가지고 드래곤 기술이 필요한가? 자석으로 때릴 수 있긴 하지만? 얼음이 더 되지 않아? 용화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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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레기종수가... 경험치... 짱고... 아... 이 새끼가... 기져... 자 여기... 관종... 아 관장... 빡! 아... 여기에 은뱃있대 철시드? 기져... 아... 아... 피곤하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 아... 자폭맨... 옹골차 많다 지금... 오케이... 불꽃의 맹세... 맹세하네... 시태솔트... 시태솔트...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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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요... 됐다! 레기종수! 아... 뭐야 얘... 이상해! 불효! 불효! 화염방사 필요없죠... 넌... 으악! 아... 2. 자고... 2. 왜 이렇게 만들어야지? 3. 3. 5. 뭐라 카노 풀카노! 액자면 못될 것 같은데 안되면 뭐 어쩔 수 빡 아 미친놈아 붓이 빠졌다 아 왜이렇게 세 제비 반환 60에 120 이거는 몇이죠 이게 더 좋아요 제비 반환보다 드래곤이 더 좋아 아 아 미친놈 하지마라고 클로로 베어버릴거라고 렉스 업 렉스 업 아 힙합바지 줘야되나 레게종수 줘야되나 성장은 힙합바지인데 아니 레게종수인데 제이크 에이블스 업로드 에이블스 업로드 개새야 빵빵빵 시발놈 비밀병게이의 모습이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이제 메가링 나오고 그거 하면 돼 아우 다 에어슬렛이야 일단 배우자 안다 배워도 의미 없어 안 배워 어 살았어 이 럭 이가 될 리가 있냐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떼구리 악쥐 황무지 가는 길 아냐 빰 빰 빰 빰 빰 빰 많이 나오게 더블 배틀코롱 빰 아 좀 부족해 한끝이 부족해 산에서 화산 갈 수도 있어 산에서 화산 갈 수도 있어 그럼 포꺼북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안 될 수도 있어 이와 본인의 상처를 주고 슈퍼볼 깍 샤념의 지판 박치기 샤념의 박치기 니가 샤념을 할게 있어? 어? 격투 나오면? 격투 나오면 비행으로 패면 되잖아 아 뭐야 아 포이즌 아이비 괜찮아 나무니까 방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오 애교부려? 미끄메라 감마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 바위부 레게종수가 잘 크니까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 인터넷 1-2 1-2 ne-1 4-1 몇 식이였어요? 헷갈리네 아까보다 20분이면? 지금 할 필요 없잖아 힙합바지 힙합바지 왜냐면은 코롱이 또 있기 때문에 힙합바지 컴라 열매 교체? 전기 전기면은 불찾아 개새끼 개새끼 귀 죽는 것도 있나봐 과살배 하나는 필수죠? 과살배 플로우 플로우 아 내 탑락 개새끼 뒤져 스피드 스피드가 떨어져가지고 짜몽 짜몽도 하나 보자 위치하겠습니까? 힙합바지 빡 스피드 파이터 힙합바지 위치하겠 파이터 사니는? 약하지? 파치려고? 합의 꼴이 나오면 자부사나? 빨리 50만들까? 아니? 안만들어 아우 빨리 갤럭시가 뭐였지? 갤럭시 62, 64 이렇게 나오죠 아 됐다 만다 아싸 만다 동실동실 폴 해야지 아싸 자수 까부수기 아 이제 개쎄졌어 미쳤다 미쳤다 아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아까 지나했으면 이럴 적이 없죠? 땅 고르기 시..시피드 떨어트리기 하는거 나쁘지 않은데? 땅 고르기 이제 쉬어라 레게 정수가 다 깨 위력이 너무 낮아 섞어볼까? 이싱한 사퀴드 메일이었어 시범을 바꾸자 비행이니까 땅을 쿵 찍었어? 둥슐둥술 폴 리자몽 드래곤 진화 할 수가 있어 루포 개쎄다 공안 끼토산 개쎄다 갱도라 개쎄다 금속 금속 하나 주는데? 돌몰이라서 안받아? 개쎄다 이 새끼야 건네주기 얼음 이 새끼가 녹아 주레겐의 필수품 불꽃의 찍 빵전 자꾸 나 위험하게 이 새끼가 불꽃의 찍 오케이 저것도 싫은데 아... 무스틴니! 무스틴니! 아... 어? 고속이동! 피를 채울꺼 세계 도마밤의 날 전날 드래곤 캐.. 이거 깨야겠어요 안되겠다 빠트레곤 얘 별로야 애 중간에 진짜 라티아스 하면 어차피 3코가 없어 아 있네? 티고라스? 에프룡 다이맥스? 어레곤? 꼬라이던으로 드래곤을 타세요 꼬라이던 한번 가겠습니다 꼬라이던 왜 이렇게 많아 꼬라이던? 공격 특공 공격형이네 꼬라이던 개삭인데? 꼬라이던으로 밀어야지 아 아 은 아 아 지금 약간 줄여러 보이나요? 아 비닐병기에 넣어줘요 비닐병기에 넣어줘요 비닐병기에 넣어줘요 비닐병기 코란드 비닐병기 예? 연고 기술이 이거밭니다 맑음으로 만든다 한 마리를 절대 못 깨? 쫀득이 아 씨바 아 잡으면 되지 이거 케어리 한 번이라도 만나면 조지네 꼬라이더는 아니 용포 용포는 무엇을 할까 예 이거 한 번 해야겠네 쾌청을 한 번 하고 해야겠네 쾌청을 한 번 하고 해야겠네 어 밝기기 배웠어 아싸 왜 하이래 좋은 거 아냐 제가 깨는 게 싫은가요 수땡이 수땡이 요즘 잘하는 척 꼴보기 싫어 하지만 성적으로 증명했죠 아 치유의 부정 못 먹어도 거야 치유의 부정은 빠우치 꼬라이더는 좋은 게 아니구나 힘겼네 힘겼네 용포의 진홍빛 고동 자 용포의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칼로이드 좋아요 용포 뚝배기 깨버리고 쫀황이 경험치 횡령하는데 내보내생 아 쫀황 쫀황이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 쫀황 쫀황 골든 펀치 좋아요 페이크 이생한 사탕 원쉐임 좋아 잘되고 있어 앗 슈황 슈황 아 쾌청 아니다 아 씨바 원쉐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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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이 어려운데 드래곤이 어려운데 아니 페어리가 말이 안 돼 개사기야 개사기야 타입이 차라리 라티아스는 어때? 라티아스는 라티아스는 라티아스 할 바에는 디아루가 해요 에휴 에휴 이즈럴 디아루가 하고 삼코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얘가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공부 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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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전설을 쓰시네 공부 권 근데 애기들이야 초반에 밀어야 되는데 얘.. 예를 쓰기 싫어 느리지만 포커북스? 느리면 쓰기 싫어 느리면 진짜 나중에 치명적인데 근데 얘가 행운 1 이 있어 1 행운 1 지하루 갈래 아 2코가 남는데? 또 객 19도 나야겠다 누가 없나? 다른 애?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용이 왜냐면 얘는 메가지나 나이트도 두 종류로 나뉘어요 또 이거 행운이 근데 적용이 안 돼 아니면 없네 나중에 용이 되는 데가 이렇게 없어? 코스트가 안 맞아서 그런가? 이렇게 아.. 개빡이네 비밀병기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다른 이름 지어줘야겠다 얘 웃자겠노 얘 웃자겠노 하겠습니다 얘가 혼자 한국시리즈 한국시리즈 4승 해야 됩니다 긴장했노 구지같이 나와 포인트업 좋다 코어 퍼지션 찌리열매 오 좋아요 아 잠깐만 얜 뭐야 이상한 디아루가 얜 뭐야 아담한트 프리스탈 폼체인지 돼? 아이템 얻으면 나 폼체인지 하나 보다 공격 공격 공격이 떨어지고 특방으로 옮겨지네 더 좋아지네 얘는 특공형이에요 특공형이니까 리보플라빈 아주 좋죠 못자겠노한테 못자겠노한테 아 시바 한번에 공격 오히려 좋아 전격 전격의 다발을 전기를 모아서 자신의 특성으로 옮겨 일단 가져가자 아 아 안되네 하 하 쫀독이 네탈클로즈 선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체급이 너무 좋아 더블 배틀코롱으로 더 그거 할까? 게이득 볼까? 게이득 봐야겠다 우짜겠노는 용의 숨결을 배웠다 초반에 너무 센데? 동작이 초기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저는 디아루가 몰라요? 아 얘한테 지금 하면 아까운데 디아루가 몰라? 풀피를 유지해 상체약이 안뜨지? 좋아 아 너무 쎄 예 드래곤 아니면 못나가가지고 잘 드려 펄크업 꽈사열매 육작에 넣어줍니다 아 너무 좋은데? 핵심인데 코롱이 좋아 좋아 아 씨바 괜찮아 자 대책이 있지 천사의 키스 나한테 키스를 했다 이거지 아 나한테 키스를 한다 이거지 오케이 아 아 자꾸 폐허리가 얼씽거리지? 짜증나게 비밀병 게임 아 상체약 짜증나네 안쓴다면서? 어? 영머리인 공격 나쁘지않아 쌍두야 쌍두 사실상에 공격 나쁘지않아 코어 퍼니셔가 더 좋은 뭐지 뭘 안다고 자꾸 이러지? 또 개 나대는 쟤 용숨 빼면 되게쎄? 얘는 결국 이 샤워 사탕은 나오게 돼있어 행운 적용되는거 아닌? 어? 적용 됐네? 조금된다 가지고만 되네도 출전 못해도 짜몽 좋은데? 메리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도 되네? 어? 그럼 그냥 이거 나머지 다 운으로 채워도 되겠다 나가갔지 쥐져 쥐지라고 자 반장 30이에요 아 이거 안 적어가면서 하니까 내가 이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라이벌 뭐였죠? 웨이너발 격투룰 유튜브였나? 아, 부호부 적으면서 해야겠어요. 안그러면 방심해 자꾸 아, 씨 필요없어. 메탈클로 있거든 아깐 없었지 마스타버 거울엉 진짜 세다 디아루가는 코라이도 나고 상대도 안 돼 괴정파 안 아파 괴정파 베어 놓을까? 베어 놓을까? 쓸 수도 있잖아, 아주 베어 놓을까? 태어나? 두툼 헥툼 디아루가 초전설중 최하위 하는거에요 지금 디동완한테 악부악 움직이는거 봐 빠지시고 부우고 스탯 좀 올라가잖아 아싸 나 다 올라갔다 솔록 기어로가 너무 센데? 솔록 에스퍼 발렸나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이앤 곳 이앤녕 띠 띠 동 , 김 나 눈 V 여 lead 李 쥐피드업 필요없어 관장이 30에 나오면 피곤하거든요 다음은 겹쳐 다른거라고 아싸 큰 금강옥 우짜겠노 변신 우짜겠노 이거 혼자서도 밀겠는데 우짜겠노가 관장 뭐야 뭐 왜 처음보는거 같은데 야 나는 기어2야 찌르르공보다 스피드가 빠르다고 드래곤 더 필요없어 기어2 드래곤이 더 필요없어 아 관장 30이면 싫은데 짜증나네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 시장은 사탕 시장은 사탕 시장은 사탕 매길 필요없어 사실 아 운 기럽게 없어 화살이면 2개 낼거지 방어를 버리네 쓸 줄 모르죠 방어를 버리네 쓸 줄 모르죠 알아요 아 무한 다이노 때 반동기 때 공격하고 공격할 때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참 남았잖아 이 친구야 지금 200층이 문제야? 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200층이 문제냐고 아 마그마단 씨바 아 운 없어 하하하하 아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 나 불 싫은데 괜찮아 그래도 난 용이 달려있으니까 불을 이겨낼 수 있죠 깨공이 왜 이렇게 설치지 쟤 쟤 메가그란드 이건 개빡세네 불이 아니라 땅임?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떡해 나 강철인데 어떡해요 아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싸 용을 잡으셈 아 부르릉 좋은데 50 80 특공이잖아 특공이 더 좋잖아 그 놈이고 킹데라 자부샘 도록마당? 지랄 진짜 안아프다 아 내 용아열매 개새끼 40인데 왜 이렇게 얘 그거 없어요 왜? 구간나누기? 40인데 아 행복의 알 아 마스터볼 있어서 좋은 용 나오면 그냥 잡을 수 있음 맞아요 궁사장 오케이 방철 너무 싫은데? 시린소리 아 바꿔주지도 못해 방어 떨어져도 아 시린소리 진짜 개 듣기 싫어 아 짜증나네 진짜 라이벌이나 나와라 어 파동탄 파동탄? 응? 베어 가르기 꺼지시고 베어 워어클 토쉐골 꺼지시고 홀트 업 러스터 캐논은 한번 해야될 것 같긴 해요 러스터 캐논 격투 한대 맞으면 골로 간다? 제가 스피드가 더 빠른데 어떻게 골로 갑니까? 예? 그리고 초기화 아쉽게도 초기화가 됐네요 아 한 마리 있었어 딱 초기화 시켜주려고 등장했네 구해주러 왔구나 조름침투에서 한번 쉬어주고요 금구수 오 아 30관장 싫은데 아 운 없어 pp 에이더 가동 턴 이생한 빛 하나하나 잡는게 낫겠지? 하나하나 잡는게 낫겠지? 초기화전용 되면 돼 다했어 이제 다했어 이제 다했어 이제 다했어 전개펀치 필요 없고 다했어 이제 초점렌즈 이거 그리고 나 좀 이거 불안하니까 이거 줄게요 초점렌즈 가져가고 급소 맞춰버리고요 나이킹 나이킹 아이씨 아까워 아이씨 아깝네 비조프 아 강철인데 짜증나네 진짜 55의 라이벌 샤탕단지 고를게 없다 곤율랭 전룡특 200층까지 매가지나 안함 내가 겪어봐 아 정말 재수없는 소리 금지 스페셜 가드 가져갈거랬나? 나 혼자니까 응 안떠 리얼이야 일단 보자고 어 나 시피드 더 빠르잖아 나 상대보다 어? 나 괜찮은데 시피드 빨라가지고 원시의 힘 뺄까? 왜냐면 날개 달린에 전기를 어차피 잡을 수 있고 아 못 빼우네 클럽 클럽? 노 맙 하 근데 이게 시피드가 빨라지고 방어가 떨어져 짜증나네 진짜 왜 이렇게 운 없지? 일단 받아 받아야 좀 이게 뭐였지? 이 꽉 악꽉 악꽉 아 하필은 격투가 돼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지져 왜 너 안했지? 풀 죽었나? 흐흫 모노두 모노두 밥이죠 내 밥이에요 우리로 터졌기 때문에 삼삼드레 삼삼드레 드래곤 삼삼드레가 뭐가 빡세 파워잼 이거 좋긴 하거든요 파라볼라치치 하지만 나는 냉동 빔이 있으면 코어 포니셔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드래곤 자석으로 때리긴 하는데 파워잼이 날 거 같아 나는 삼삼드레 안 쓰는 이유는 드래곤족에서 스피드가 느려서 안 쓰는 거예요 페어리 대배랑 하지만 나는 굉장히 빠른 우짜겠노죠 우짜겠노의 스피드를 잡을 수 있을까? 골드코어롱 관장 격투관장 족밥이죠 사실 대기할 필요 없어 쭉쭉 밀어 이쌽한사탕 여기서 이쌽한사탕 그냥 가버릴까? 어차피 돌파니까 이쌽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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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나네 하지만 사탕단자가 있기 때문에 2렙씩 올라갑니다 기적 피부로 물질 card 무질래미 성격 스피드업에 물방울도 어떻게 들으면 디아루가가 그치요 아..저 아는 분은 아시네 배운 분들은 아셔 이러면 메가전룡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 하나 나에게 필요한 건 메가전룡 나이트 타격기야 가라 레벨 차이로 봐라 골참 아 씨바 아 뭐 저딴 특성이 있어 아 씨바 개새끼 마음의 물방울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방어가 마음의 물방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썼어야 되는데 스피드는 충분했는데 어 살았네 하나도 안 당황스럽죠 방전 방전을 배울까 80 마비상태로 만들 때 됐다 전기 자석 봐 빼자 아 저새끼 저새끼 한방에 안 죽는데 저새끼 한방에 안 죽는데 오 오 오케이 바로 바로 마음의 물방울 넘겨 3 4 다 울고마 쏘таки 써놔 아 쏘놨네 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아 너무 쉽죠? 원시의 힘? 왜..왜 배워? 이거 그지같아 파워잠 마그마들이 나오거든요? 나 광각이 많아 나 눈보라 좋을 것 같거든? 광각 두개야 70이면 80이잖아 좋아 이거 뭐 어따 써 어따 쓰긴 근데 생각해보니까 봐봐 그렇긴 하네 얘 이름 뭐지? DR을 봐 봐봐 생각해보니까 얼음은 공격할 때 드래곤 잡을 때 드래곤은 내 드래곤 기술 있지 풀은 내 강철 기술 있지 땅은? 비행은? 아 비행하고 땅이 되네 비행은? 아까 바위있지 땅만 안되네 아 푸른 강철 두개 아니에요? 얼음 타점 좋아가지고 좋은데? 바위 빼고 눈보라 하는게 나을 것 같애 바위 빼고 눈보라 하는게 나을 것 같애 바위 빼고 눈보라 하는게 나을 것 같애 얼음 얼음? 얼음 강철로 깨면 되고 비행? 얼음으로 깨면 되고 불꽃? 아 불꽃이 안되네 불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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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얘는 얘는 풀? 풀이랑 뭐였지 할까 마그마단 마그마단 잡을때 바위 비루함 불꽃이냐 땅이냐 땅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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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냐 불꽃이냐 근데 마그마단 마지막에 그거라며 걔 누구야 미친둥이 그란돈이라며 파동탄 이거 은근히 쓰는데 파동탄 파동탄 은근히 쓰여 노말 노말은 뭐하고 강철 강철은 불 없어 없어 격투는 많이 쓰여 좋아 메가폭탄 그냥 바위가 안 돼 나 여기까지 골랐는데 눈보라 광각도 쓰 아이씨 눈보라를 배우는걸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배울거야 파워젠 꺼져 파워젠 나중에 되살리기면 돼 봐봐 원래는 바위죠 근데 눈보라로 생뚱 맞죠 이건 뭐 어차피 똑같은거고 다 과른밭 과른가르 과른가르 배워야 되거든 과른가르는 강전 빼자 과른가르 폭타가 원래 바위가 있었다면은 어차피 한 배야 그쵸 어차피 한 배에요 바위가 있었어도 폭타는 어차피 상관 없었잖아 근데 자속 파워잼을 배웠어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땅 땅을 공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좋았죠 포켓몬 마스터가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토를 달지 그냥 붓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데 지진 아 또 땅 땅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 게 많을까 땅 강철 격투로 패 독 모패 바위 강철로 패 불꽃 격투 자리에다가 지진 넣자 격투 자리에 지진 넣는 거 어때 괜찮을 거 같죠 격투를 덮어주는 거 같애 지금 악 정도만 안으면 전 물리 공격이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나중에 대지의 힘 자력으로 배움 2천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었어요 나는 한 마리인데 쟤는 다섯 마리 봐봐 바위였으면 안 됐죠 지금까지 내가 실패한 적 있나요 눈보라 실패한 적 있나요 없죠 왜냐 관광렌즈 때문에 행동으로 증명하죠 이거 원래 바위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죠 드래곤 자석으로 밀 수 있으니까 요건 바위가 맞았어 요거는 인정할 거야 인정해 매지컬 샤인 매지컬 샤인은 용 잡을라고 하는 건데 용 잡을 거면은 어차피 냉동 빔이 더 번명성이 좋다 빼 저렇게 느려터진 용 용이 잡아먹는다 깨비 드릴죠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눈보라 때문에 한번 망했으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얘 비밀병계의 트렁크로 쓸까요? 지금 고를게 없거든 딱히 비밀병계의 트렁크로 쓰자 종자보관서 어 나 켄타로스 얘 이게 아 나 있네 나이 없었는데 보관에 로그볼 아 저 로그볼이 나이트지 눈치 진짜 없다 그쵸? 슈퍼볼 여기서 아 비버통 아 왜 이렇게 저항하지? 비버통 주제에 노말 타입 실크 스카프? 필요없어 사실 뒤줄 뻔 했잖아 비버톤한테 얘도 메가 되면 드라곤 되지 않아요? 아니다 악이 되지 짜증나네 이건 기본적인 지식인데? 뒤질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치료 방울? 친구가 있어야 치료해 주지 어 치원이가 없네 아 왜 이렇게 안치료돼 아 짜증나네 아 거의 타자 차가지고 싫어 이거 먹을래 봐봐 오케이 지금까지 실패한 적 있나요? 없죠 아 시발 설레이게 하고 이런게 사랑일까 어 이 새끼 잡을거야 까불어? 니 리셈 열면 내꺼 건방진 놈 흥근 곳으론 포기 못하죠 오 오 빠빠 놓아주고요 여기서 한번 섞어줍니다 나와라 나쁘지않아 포인터 경험 부적 날씨 부정 기체 장막 필요없어 경험 부적 날씨 부정 날씨 부정 이 시장한 사탕이냐 포인트 맥스로 눈보라리냐 이것도 망할 듯?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지 마세요 뭐야 배틀버스트 뿌졌잖아 낫 일단 골라 일단 골라 저걸로 하면 뭐 계속 나오죠 사실 로캠 나왔으면 끝났어 사실 자꾸 망해라 망해 왜 자꾸 망해라고 쓰는거야 예? 흥해라 이렇게 하세요 흥해라 아 뭐야 또 나왔어? 아우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짜증나네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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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안 배우자 왜 배워 포기 락캡슐 아 방어 꺼지시고 마적 풍해라 못하는 말이 없어 노? 뭐야 나대지마라 여기서 한번? 비나방? 뒤질래? 비나방? 뭐어라 어때 어때 데미지 차이가 어? 1.5배야 게다가 파워잼에 비해서 말이지 80대 110이야 그걸 모르는 녀석들한테 무슨 포켓몬 어? 논의를 한다고 왜 공사장이야? 파동탄 짠 션더다이브 여기서 한번? 여유 있을 때 아 시바 운 없어 아 이것도 별로 안 올라가는데 근데 샤탕단지가 있으니까 하자 황무지에 가기는 틀렸음 지도 안 나와서 아 메가전룡하고 끝났어요 이걸로 그냥 끝낼게요 필요도 없어 눈보라 안 빗나가고 영중률 없고 계속 쌓인으로 보니 중요할 때 빗나가고 아 또 고사 지낸다 고사 지내 요것도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제 눈보라나 근데 얘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아껴주고요 배우는 걸 포기해 주고요 경험부적 경험부적 이거 먹어주고 기도 그만 돼지의 힘 이거 배워야죠 파동탄 꺼져 번개펀치 여기서 한번 갱신 아주 좋다 기술 배치 아주 좋거든 여기서 더이상 건들지마 빵이에요 급소 맞춰버리고요 왜냐 오케이 왜 급소를 맞추냐 나한테는 초점렌즈가 있기 때문에 초점렌즈 때문에 급소가 맞았죠 일단 골라 다음에 안 나와 골라놓으면 다음에 안 나와 가맥 밴드도 좋아요 광각렌즈 광각렌즈 3관가 저는 결과로 증명하죠 좋은 경험 오 잠깐만 근데 경험 좋아 좋긴 해야되는데 경부 필요없음? 경부 필요해요 나중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후반가면 필요없음 아니 중반에 경험치 부족한데 중반에 경험치 부족한데 격투였음 못잡았죠 오케이 4배 야 이거 돼지의 힘 하나 배워내니까 너무 좋은데요 뭐야 지금 똠방 똠방 저 똠방새끼 뿌혼 좀 아픈데 쟤 뿌혼이 디동혼 아직도 혼자 해? 기다려봐 격투 드래곤도 있죠 격투 드래곤도 있죠 아 좀 부족해 아 짜증나 아 나 빨리 성격도 개조해야돼 할게 이렇게 많지 라이벌인데 이제 스페셜 카드 스페셜 업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아 근데 너무 쫄보 아니야? 스페셜 가드 스페셜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코어 퍼니쉬 적중이 왜 이렇게 높음? 이쌍한 사탕 네 여기만 스페셜 네 우리 스페셜 스페셜 치 스페셜 진짜 안아파요 물방이 좋은거지 물방이 특공에 약하죠 샴샴 드레 뒤져 뚜랄루돈 지금 강철용이라서 느린 드래곤 두 마리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눈보라 한 번도 실패한적 없습니다 다음 셜록 셜록은 뿌유거든 강철 부리드라스님 부리드라스는 뭐야 같은거잖아 뭐라고 했는데 내가 두랄루돈하고 뭐지 어? 두랄루돈 아니야? 진화한거 똑같은거야 뒤질래? 여기서 한번 돌려줍니다 나올수도 있어요 시피드 여기서 한번 또 섞어줍니다 나올수도 있어요 오케이 곰구슬 나쁘지 않아 케오퍼스 꺼지시고 전룡라이트보다 지도를 찾는게 현실적이겠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알칼로이드 빠밤 빠라바라밤 아 나 성격도 개조하고싶다 누구 내 성격 좀 개조해주실 분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빠라바라밤 3 1 불안다 뭐야 저 불안다는 뭐야 뭘 까비야 까비는 자동 모둠 신비의 힘 몰검인 개쌍히 어? 아싸 이렇지 깜깜이 뿌니벌레 순풍뿌니벌레 어? 이렇지 뜨아거 이렇지 용꽃몬 사과산 용꽃몬 심만마력 말토스 뚜카노 운이 왜 켜져? 운 없는데 뭔소리에요 아 나 진짜 운 더럽게 없어 포맷 돼지의 힘 빠밤 빠라바라밤 지금 할 거 없죠? 지금 쉬어가는 타임이거든? 120까지 115까지 할 거 없어요? 누군가는 삼루에서 태어나고도 자기가 삼루타를 찾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의 플레이를 보고도 삼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실력으로 이겨내는 이 모습을 보고도? 또는 응 historic 뭐야 이거? 아 불이잖아 시간을 보여 똥구데기래 아오 리시엠 열매 이거면 레쿠자 한방이야 어? 레쿠자 죽이고 그냥 그냥 다음 거 할 걸 그랬나? 눈 보라기 딱이구만 아 이 새끼가 하 이건 자석이야 자석은 저는 병게이 줘 혹시 모르니까 난 아직 믿고 있어 병게이가 언젠가 합류해 줄 거라는 거 마음을 돌려먹고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 믿고 있다고 아 알바우처 참을 수 있어? 1000원 혹시 모르니 나왔다 늦지 않았겠죠? 지도 늦지 않았겠죠? 늦었다고? 늦었다고? 그건 너의 바람이고 자 우짜겠노 돌아와 우짜겠노 빠이옴 아 그 지도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 빠밤 빠라바라바라밤 나 어디야? 평야? 나 평야야 지금 평야예요 황무지 황무지 가려면 시면 아니면 산으로 가야돼 평야에서 호수 안되는데 황무지 황무지를 가려면 시면으로 가야되는데 시면으로 가려면 묘지 풀숲 아이씨 묘지로 가려면 갈 수가 없는데 동굴로 가야돼 동굴로 가려면 평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어 동굴에서 어떻게 가 동굴 호수 이렇게 호수 해변 호수 해변 풀숲 풀숲 동굴? 풀숲에서 동굴하고 동굴에서 악지 악지 악지에서 산 산에서 항무지 아니면 호수 호수, 늪지 묘지, 심연 호수로 가 얄못들아 산이나 심연이나? 심연도 삼삼불에 나와 안죽냐? 마그마 센세 마그마 센세 잘 맞추기 필요할까요? 필요해 필요하긴 죽여 죽여 초점 렌즈 없어서 필요함 비와서 안아픔 그러네? 비와서 뭐 불 뭐 해봤잖아? 가뭄 포터스로 가뭄 슬슬 한방이 안나온다고? 무슨소리에요 빠밤 나 이제 스피드 너무 많은데 사실 과도한데 나 아 나 솔직히 너무 과도해 스피드가 263이야 말이 돼? 근데 여기서 또 먹어? 스피드에 과도한게 어딨어? 뭔소리에요 과도하지 이렇게 잘 버틴다 갤라돌스 특빵이 좋나? 되게 악하다 너 스페셜 업 내가 특공 가드하니까 너 되게 악하다 스페셜 업 미쳤죠 이것도 깼다 얘는 한방 버텨 아 나 스페셜 업으로 먹었지 골창 뭐 좋단 걸 좋단 특성을 왜 만드는거야 오우 갱신을 하라고? 아 이거 왜 갱신을 해 성실이 날걸? 어차피 나 스피드 빨라가지고 성실이야 방구가 너무 떨어졌어 스피드 업을 먹어가지고 디아루가 스피드 안 빨라요? 아 이 친구들 진짜 답답하네 스피드를 약을 몇 개로 먹었는데 어떻게 안 빨라요? 내가 세 개로 먹었는데 스피드 약을 선생님들 스피드 약을 제가 세 개를 먹었어요 30% 증가해요 그럼 뭣이에요 90여 3 3 9 27 117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성실 민트가 맞아 물방울요? 물방울 따내줬어요 이거 얘 나중에 성격 좀 좋은 걸로 바꾼다면 아니면 이샤한사탕 이샤한사탕 이샤한사탕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2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샤한사탕 가자 иса 맞어 여보 나 이쪽 나 입 턱 이낙 이샤한사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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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진짜 성실 민트로 해가지고 취소시켰어야 됐다는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솔직히? 지진맞고 뒤집고 했잖아 아저씨가 안 골랐어요 성격 바꿔도 똑같잖아 방어가 올라가지 이 친구야 이 답답한 친구야 이 똥막대기야 빠밤 빠라바라밤 4개 뭐야 저거 삐삐맥스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다 밀어야 되거든 아 근데 얘 특성이 구리다 그쵸? 아니면 스페셜 가드 삐삐맥스 하자 삐삐맥스 갈 필요가 없이 꽈살매가 있어가지고 맥실러 아까 그 걔가 한거 남은거죠 아닌가? 느려 터지고 좀 딱딱한 애들이 많네 오케이 내가 몸으로 다 받아낼 법 하죠 애들이 제 이름은 우짜겠노임 이름이에요 제가 지어줘요 흠흠 오케이 한국시리즈 혼자 한국시리즈 4승 해야 돼서 자 해변으로 가야 되죠 호수에서 여기서 아니지 늑지로 가야지 바보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우짜겠노는 무엇을 할까? 우짜겠노는 무엇을 할까? 이 시장한 사탕이 있으면 가져가고 이 시장한 사탕이 있으면 가져가고 이 시장한 사탕이 있으면 가져가고 뒤죠 아 이럴때 한번 빼줘 이럴때 한번 빼줘 안중해 할 때 아주 좋아 지금 타이밍에 안 맞는거 좀 아쉽죠 사람들 아쉬워요 왜 이럴때 빗나가냐 하필이면 이래 흠 아 시장에서 당최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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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구슬 가져가주고요 140까지 뭐 없지 않나? 145까지? 145까지 없어요 지금 이때 빨리 찾아야 돼 안찾으면 조진다 미샤한사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미샤한사탕 아 참기름 비밀병기한테 주고 미샤iki지 미샤키며 미샤키며 안믄ρεί 쓴역 블 걱정 배 여기서 골드코롱 먹어줍니다. 아 뚜지 잠깐만 방철은 땅으로 품어주죠. 많은 후원 감췄는데? 토항 결국 모든 일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사필 기정 참 가슴 따뜻해지는 사자성화다. 메가린까지 찾았는데 아 생각하니까 마스터볼 있었잖아. 자 개갔네 자 받아들입니다.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해 디아루가 개꿎인 것 같아요 샤탕 코스트도 못 줄여 얘 뿌유 나오면 개삭인데 찌진 다 피하잖아 잠깐만 얘 뿌유 사탕작 성격이 너무 긍지 같아 나티아스랑 전용으로 해가지고 행운 늘리는 거 어떠냐 3코짜리 있었는데 3코용이 있잖아 그럼 라티우스랑 티고라스 어때요 얘 느리긴 한데 특공이 더 높아 성격도 드래곤이라서 특방이 낮은 게 낫거든 차라리 덜렁 티고라스 하나 있긴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자신도 상당한 데미지를 받는다 얘는 왜 가능하냐 얘 나중에 그거 돼요 돌머리에요 그건 뭐야 패시브야 아 이판샤판 이판샤판이네 아 돌머리에 이판샤판 근데 숨특을 고르려면 옹골참이어야 되네 아 진짜 시행 짜증나네 특공 줄어드는 거 가구요 이게 더 안정적이겠다 두 개 쓸 수 있는 거 소왕한테 당했대 뭐야 이거 뿌유로 지진만 안당하는 것만 해도 엄청 좋아요 뿌유로 지진만 안당하는 것만 해도 엄청 좋아요 마티아스 조남 상대 가능함 난 안된다고 본다 아니 그 드래곤 기술만 있는 건 아니라서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하다보면 뭐 배우겠지 야 아 그만 강한거 배웠다 강한거 특공량이긴 하지만 강한거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밖에서 도움이 꺼지시고 예 것 대venant 개멋있는데 아니 뭐 적당히 이거 없어 애들이 다 아동 에너지 족뿌리거나 강하거나 안되겠다 라티아스 너 꺼져 티고라스로 빈다 아 근데 티고라스로 밀거면 다른 애들 데리고 가도 되잖아 상체약 먹이면서 약을 먹이면서 하는게 맞아? 라이벌 제발 누리공 떠줘 원쉐임 원쉐임 딱봐도 빡대가리가 생겼는데 원쉐임을 배우네 나무지기 나무지기 아 여집은 9잖아 어 토중몬이다 데미지 데미지 그지같은게 이래서 도우면 되네 자 다 적립해 미세멸매 토중몬 티고라스 다 갖고있는거 다 여기다 넣어 저금통에 넣어 티고라스 다 갖고있다 티고라스 갑니다 아 이름 지어줘야지 이름 분조장 분조장 저장님 조장님 저장리네 나티아스 허당끼 있는데? 허당끼 허당끼 있는데? 이거 뭐지? 아니 그거 같아 유망주 유망주 7코스트 주고 사왔더니 일을 안하고 드러누워 아니 얘가 7코스트 주고 사왔더니 아 저 들어버리겠네 얘는 좀 배워야되니까 배우면 얘는 배우면 잘하래야 스탯 자체는 좋아 서당끼 아 서당끼 서당끼 소중문 서당끼 아이고 헐레저검통 자 모음을 여기다 넣어 아 아 아 iete 에스프메 아 으 나링 네 예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들이박을까요? 분조장 분조장 시원하게 한 번 들이박자 들이박아도 안 돼요? 5부 지어 지져 차라리 니가 믿어 분조장 유지비가 슈퍼카급 백서 네마 팔 게 없어요 금속 컷 누구 때문에 준 거 같은데 강철날개 아 강철날개 있잖아 이제 보니까 강철날개 쓰면 되잖아 아 저금통에? 그래 저금통에 됐잖아 강철날개 개판이네 진짜 저금통에 너나? 아 뭐 보면 무슨 개방 그지 그 어? 구걸통같이 다 모아가지고 밥 한 군데도 다 모아놔 특공 스피드 두번째 오 세 신형 터뜨면서 터뜨며 정리 깔을 오~~좋아 반가운 렌즈 벌레저금통이네 슈퍼카급 유지비 그냥 그러네 이해할려고 하지마세요 애들 갖고 있는거 없지? 왜이렇게 약해? 왜이렇게 약해? 아 왜이렇게 약해? 왜이렇게 약해? 뭐이렇게 약해? 분주장이 밀거잖아 아 잠깐만 라이벌 아니네 분주장이 밀게요 대도시 좋아 배웠다 드디어 물기 분주장이 배웠다 그치 턱으로 안정적으로 분주장이 이제 안정적이다 아 옹골첸터 채워주고 아 옹골첸턱으로 조장이 잘한다 그냥 밀어버려 빨아들였어? 문조장 조절 안해버려 그냥 실확한? 조절 안해 그냥 조절할걸 안 맞어 안 맞어 맞어 개그지 그타! 됐다 야 이제 단계야 니가 해라 오케이 근데 이거 라이벌이거든 안해도 되겠지 쎄요 쪼망 30레벨 그게 있어요 얘는 90%인데도 왜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될까 쎄요 20레벨 술통 아니 90%인데 왜 안맞냐고 어 추구니가 없네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애들이 다 써보니까 알겠어 분조장은 조금 아쉽게도 특성이 안 맞아 알기술하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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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 그래서 몸통 박치기를 기용 적극기용 꼬리 흔들꺼야 울부짖을꺼야 꼬리 흔들어 자 키워 키우고 싶은 녀석 나와라 키우고 싶은 녀석 내가 아까 키워보니까 아공이 좋았거든요 아공이 아공이 있어 아공이 좋고 아공이 좋고 아공이 좋고 아 뭐 하나 줄이면 3개 쓸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5코잖아 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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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하나는 전용? 야 알기술이 없어 아 라티오스? 화염탄 있어 화염탄 5코 그럼 얘를 써볼까요? 드니차? 드니차 좋다고? 얘도 공격형이네 특공형이 하나 필요한데 얘는 공 물리공격형이니까 특공형 하나 그러잖아 3단 진환한 애들은 다 고열 아닌가 어? 아니면 드래그? 어? 어? 나쁘지 않아 얘 좋은데? 용텍 어? 스탯이 구리다고? 아 그러네 얘 왜이래? 방어가 왜이래? 체력만 높네 이게 반대로 되면 좋은데 차라리 그쵸? 반대로 되면 차라리 나완대 왜 자꾸 이게 되는거야? 왜 자꾸 이게 되는거야? 아니면 싸리용? 싸리용 좋아요? 어? 얘 어썼러셔랑 합쳐지는 애잖아 그쵸? 됐어 과사삭펄레? 구가신하도 있네 좋은데요? 아이템을 써야되는구나 타르트 애플을 하던가 시러피 애플을 쓰던가 스위트 애플을 하던가 레벨무구 드래곤치어 근데 기가진화 기가진화가 뭐야? 메가진화가 아니라 기가진화 알로라다시 아라리로 특공,특방,공격 별론데? 순화시키기가 빡셈 다음 폭거북스 근데 느려가지고 별론데? 드래곤끼리 붙으면 최악인데? 턱없니? 턱없니? 공격이 미쳤구나 공격이 미쳤구나 아 근데 또 물리인데? 은뱃을 할까? 은뱃? 의레곤? 은뱃 시피드가 빠르고 나쁘진 않은데? 의레곤을 쓸까? 변개없니 의레곤 시피드가 느린다는데? 성격이 없어 미스터비스트 미스터비스트 영예충 대지의 힘 불꽃새렛 변덕 삼삼드래곤 어? 밀 녀석이 하나 있어야 돼 의레곤 칼춤 실버 꼬롱 실버 꼬롱 턱으로 물어보려고요 에아카타 물어보려고요 턱으로 온골찬 턱이라서 괜찮아요 물어보려고요 물어보려고요 지도 끝났어 지도 나왔으면 끝난거야 물어보려고요 물어보려고요 특공 특공이 괜찮나? 나쁘지 않은데? 악공이를 줄까? 악공이를 줄까? 차라리? 이름 지어주라고요? 악공이 렉의 종수 용이니까 렉의 용수 어레곤? 아레곤은 음.. 으으음... 못생겼어 용이래 진짜 너무하다 실패작이래 실패작 너무하잖아 부산물 어두용미 어 어두용미네 어두용미 어두용미 좋은데요 아 여자로 할걸 용미 비밀병게임 아 토중몬 수확할때까지 딱 왔는데 아 리셈열매랑 그거 다줘가지고 그래 회복하는거까지 토중몬한테 아 토중몬 아 토중몬 수확할때까지 딱 왔는데 아 리셈열매랑 그거 다줘가지고 그래 회복하는것까지 아 얘가 더 세잖아 생각해볼까 레게용수가 알기술이 좋아가지고 아 레게용수로 밀자 어 토중몬이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걸레 적금 아 아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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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불이하셔도 불굴 어쩔래 어쩔래 불레이범 불글 느낌좋아요 상처 상처? 회복하네 오케이 밀고 오케이 밀고 오케이 밀고 아구 아구 아구야 피카츄 아구 뭐야 피카츄가 왜 제로 공격해 피카츄 저거 뭐야 잘 모르셔서 그런 말 하는거죠 지금 용무가 배우는 데 낫겠는데? 모르셔서 하는 말이예요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아구 이런땐 도대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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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야 오케이 둘이 하나 합심해서 오케이 합심해서 오케이 합심해서 뚜증몬이 지나면 두개로 변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템이 두개로 나뉘죠 4개 용수를 밀어냈죠 근데 좀 좀 잔인하다 이름 그죠 아 그죠 벌레 적금 충 구제기금 아 벌레 할거야 과살매 벌레 벌레 적금보다 픽업이 더 효율 좋지 않나 이게 벌레가 아니면 작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 그 드래곤이 아니면 하도 몸이 약하네요 샤탕 단지 샤탕 단지 샤탕 단지 필요해요 에드 용미로 바꿔야 겠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데 좋아 좋아 충 구제 기금에 넣어 버는 축축 타 넣어 오케이 덴트 좋아 아니 나 살면서 덴트한테 적은적이 아니 나 살면서 덴트한테 적은적이 오케 오케이 파워 완료 파워 완료 파워 완료 모토마 모토마 한번 보자 모토마 시피드가 굉장히 빠르고요 나쁘지 않아요 모토마 어? 모토마 나쁘지 않아 진화를 안하네 모토마 할비룡 느려 느리면 안 돼 짜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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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고용하고 비슷하네 짜란꼬 아고용이 큰디 큰디 얘가 더 좋아 왜냐 알기술 때문에 아고용이 가고 짜증나네 아니 이거는 레벨 분배를 내가 잘못했어 아 이거 키웠다 저거 키웠다 했어 돌머리 가구 사 딥 딥 딥상어동 갈까? 밀어줄래가 없긴 해 턱읍니 아니면은 딥상어동 턱읍니가 좋아 아 그러네 턱읍니 불꽃 채찍하고 다 있네 불꽃 채찍 용은 항시 있어야 돼요 도 물기 짜려보기 됐다 투쟁심 투쟁심이 뭔데? 도 물기 턱읍니 성배를 같으면 투쟁심 아이씨 별로야 틀깨기가 좋아 있네 틀깨기 틀깨기 해야지 암수 수컷 얘가 수컷이고 얘 암컷하자 커플 외로움 두개하고 하나는 전용 딱 좋다 럭셔틀에 두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키워 모르겠다 초반에 약한데 근데 그 파츠르던이라고 뭐 센 것도 아니야 자 얘를 밀게요 아공이로 레게 용수 턱읍니 턱읍니 옛날에 덧니가 덧니가 이쁜 연예인 있었는데 턱읍니 턱읍니 취나형 취나형이래 아 이거 여자에요 암컷이에요 안 돼 선지형 선지형 아이유니 다 나온다 마지더스에이코 던니 아줌마 임성은 임성은 던니 아줌마 던니 던니 어멈 던니 아줌마 너무 식상해 이제 던니 어멈 얘도 바꾸자 아범으로 해야겠다 레게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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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니 어멈 가수샵 서치형씨죠 오우 스타트 좋아 메리프 땜에 메리프 화재보험 좋아 메리프 보험 드래곤 타입 챌린지 어려우면 깨파리한테 넘기삼 드래곤 타입 챌린지 어려우면 깨파리한테 넘기삼 아 오늘 진짜 못깨면 한 한시간만 하고 못깨면 내일 깨파리한테 넘기삼 까모 잊어 근데 얘들 개체치가 약해가지고 잠깐 그거 하면은 위험함 던니 어멈 주고요 슬버코롱 슬버코롱? 슬버코롱? 슬버코롱 오케이 오케이 쪼낭 만나면 위기래 아니 아까는 아까는 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몸이 약해 얘가 허약체질이야 씨 칼충? 칼충 배우노 그러고 그러네 상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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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형 유행 승 칼차 슬버코롱 쏟아 쪼 tocar 지오로 싸우면은 경험치 획득 2배 알 바우처 알 바우처 밑에 가야죠 카드 샹 앨빗 이런 아 알 아까 누리공이였나? 고지도 않았네 닿니어만 뭔 뜻이니? 뭔 뜻임? 언젠 뭐 뜻있어서 붙였나? 굳었구만 아주 좋아 누리공 아 왜 또 누리공이야 아 진짜 생 짜증나네 진짜 근데 나중에 물될걸? 테라스탈 써가지고 바보가 바보놈 테일로였던거 같을까 저 바보는 부를거 없어? 연락해 연락해 애껴 애껴서 남죠? 럭 적용돼요 럭 적용돼요 비사로 에벌레벌벌벌벌벌벌 코롱 못먹어도 코롱 못먹어도 코롱 자꾸 쪼낭 나오래 뭐 쪼낭이 니 친구야? 왜 자꾸 나오래 쪼낭이 뭐 필요하면 어른이 나오겠지 몸이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약해 레게아 범 중반만 돼도 진짜 세질텐데 새끄만 남았다 7번 중 3번은 방장에 체력이나 기력 조각을 안 쓴다고 해서 죽을거다 마찬가지 이게 200층까지 안가면 의미가 없어요 멀리 볼 수밖에 없어 2등은 기억하지 않아 거기서 안아끼면은 돌파를 못해 뭐해 이거 듀얼로 싸우면 이거 좋아보이는데 8등치기를 빼자 꽝니 마스터볼 그건 할말이 없어 생각을 못했거든 엘리트 내기아 범 박치기 안 배워 범계없니 물기를 쳐내줘? 범계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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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ec 아 엄청나기 싫은데 관장 아니었어 빌어먹으라 뒤져라 맞거든 야돈, 맛보돈, 시돈 아 뒤져 하지마 펀치 메리프 보안 군형파기 군형파기 나쁘지 않죠 군형 한번 팔까요 던니어멈 군형 한번 파 방어? 스페셜가드 스페셜가드까지 필요할까요? 너무 쫄보 플레이 아냐? 나 이제 좀 수비적으로 합니다 재화가 좀 남더라도 수비적으로 해요 개 이득 보려고 안합니다 이제 자 방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어가 된거에요 안그랬으면 방어가 안됐어요 예? 트로피오스 방어가 된거에요 아까 트로피오스 10피디도 먹었기 때문에 트로피오스 오케이 트로피오스 오케이 있겠습니까? 아뇨 포기하겠습니까? 예 여기도 관장이거든요 30층 자 반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싸 좋구나 애기아범 개굴반장? 뭐하지? 가난자재? 화신을 돼버렸네? 뭐야 쟤? 쟤 뭡니까? 저 허접쉘이 뭡니까? 침특이었다고요? 뭔데 저게? 오케이 변환자재? 모든 기술이 자석으로? 땅 아 자꾸 덧니어면만 배우네 땅 고르기가 군영파는거보다 나을지도? 히피드도 떨어뜨리는데? 물리임 얘 지진배우죠 나중에? 그 때까진 잘 쓸거 같은데? 그 때까진 잘 쓸거 같은데? 그 때까진 잘 쓸거 같은데? 땅 고르기 꼬롱을 해야되나? 군영파는거 꺼져 어차피 방어쓰는거 없어서 군영파도 괜찮아요 그렇긴해요 배아가르기 배아가르기 환상림 배아가르기 이 자식이 앙다리를 벌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캐니캐니캐니캐니캐니캐니 캐니멀 캐니멀 아싸 방어태세하는거 피해서 했죠 족박 코코루 족박 오케이 꺼지시고 아 아 부당해 아 미친거 아냐 진짜? 아 아 푸시 빠졌어 그렇지? 그렇지 셔 셔 셔? 아 저 콧불이 저거 뭐야 아 또 라이벌이라서 살려 하잖아 아 아 진짜 시행 짜증나네 진짜 뭐야 나 뭐 골랐어 아 그만 골랐네 아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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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이 됩니까? 이 프리즈가 이게 얼음업니가 30% 아 아 아 슈퍼 아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차라리 얘를 써볼까? 민용. 민용 써보자. 민용. 민용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민용. 초반 스탯.. 아.. 스탯이 9이네. 30렙. 신용까지만 돼도 그냥 하는데. 주닐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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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리 별로 없어서 싫어. 주닐레이브. 주닐레이브로. 다기한테 도작해 주세요. 성격 온순할까요 성실할까요 박민주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삼삼드레 써줘 모너드 모너드 좋은데 오믈레이블 오라윙 모노드 공격이죠 특공주려 60대야 삼삼드레 되는 쓰레기래 메르프 하자 보안 아 이것도 애기들이라 특공이에요 아 이거 특공 애기들이라 싫어 삼귀 특공 공격 조심하면 되겠네 됐다 특공 특공 특공이네 또 잊어보니까 민용 믿고 갑시다 민용 물이라고요 어때 그럼 배치 잘했죠 물리 하나 특공 하나 홈브리트 오징어 해머 타임 해머 타임 해머 타임 해머 타임 보라윙 보라윙 해머 타임 빡 드럽게 아프다 진짜 괘전파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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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돌이도 일루와 해머 타임 폭포꾸리 해머 타임 하하 폭포꾸리 바우츠 해머 타임 해머 타임 조커빵 해머 타임 해머 타임 비버니 해머 타임 해머 타임 특수방어 망나뇽 되면 용춤 두번 이상 추면 다 해머 한방으로 스피드 빨라서 든든해요 침바루 침바루 바꿔 아 시바 어리짱 돌았나봐 진짜 어디서 그 얄팍한 수를 뒤질래 여기가 어디라고 시바 뚜통할 줄 알고 어리짱 꺼져라 뒤지기 싫으면 뒤지기 싫으면 침바루 해머 타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비 마비 잔멀기 엉끼 정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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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마리였다면 또 슬펐겠죠 해머 타임 아 근데 차탕이 또 효율이 안 좋네 그래도 베개 아 이름 안 지어줘서 예 민용아 예 민용아래 예 민용아 예 민용아 하이킥 재밌게 보셨나봐 신경끄시죠 모노두 네 쌍둥이 드래곤 머리가 세개 머리가 세개 보다는 3 3 드래요 3 두정 위초고 5 드래 위초고 드래 3둥이 3둥이 어 즉시 즉시 무룡 즉시 3룡 석삼이 석삼이 좋다 석삼이 멜리 푸고 자 이제 이름 지었으니까 너 세져야 된다 어 증명해 아이언헤드 얘 민용아 아이언헤드 가루아줌마 왜 가루아줌마야 얘 민용아 슬리리스도 저 두두가 은근히 세요 개빡 돌아요 고급 상처야 고급 상처야 쉽죠? 뭐야 왜 바꿨지? 이 친구? 빠빠빠빠빠옹 조커빵으로 흡수 고급 상처야 고급 상처야 고급 상처야 고급 상처야 영린 한 방에 스쿼드 몰살되는 거 나만 그려짐? 뒤질래? 베어르 베어르 어디였어? 친놈 친놈 콕콕 꼬리 펜테자 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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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팡 좋아 오 좋아 잠깐만 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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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민요가 이 시장만 샀다 필요 없어 빵 꽈 살면 하나는 필요하죠 오케이 좋은데요 거의 퍼포먼스가 600쪽 같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깜마 좋은데요 좋은데요 마그마단 좋은데요 히포크라테스 좋은데요 좋은데요 마그마단 마그마단 뚜그마단 마그마단 매트 왜 이렇게 약한걸까 얘 민요가니 얘 민요가니 왜 자꾸 힐을 해줘야되고 오케이 얘 민용아의 모습이 됐어 여기까지만 돼도 400쪽이야 여기까지만 돼도 400쪽이에요 이제 무난하죠 흡수도 좋을거고 금구슬 얘 신용아 아 이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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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렸을때는 이런 사람들 많죠 어렸을때는 허약해가지고 골골대다가 나중에 건강해지는 케이스 갱신 석삼위도 올려줄까? 아우 독을 묻혀 심 짜증나네 진짜 좀만 더 참을까? 좀만 더 참을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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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반도 저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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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으로 돈을 아낄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은 하고 있고 있다가도 없는데 돈은 없다고 있고 돈을 잃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시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스트 줄이기? 얘 코스트 줄이면 이제 433 되는데 433 야 얘 뿌유만 대면 사탕 6개를 언제 모아? 얘 이름 뭐였죠? 우짜겠노? 우짜겠노? 진짜 얘 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진짜 우짜겠노 아 이름 조금 바꿔야겠다 우짜겠노 우짜겠노라 못받는 개똥 못받는 개똥 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어? 어? 우짜겠노 뚜껑이 더 높아 아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야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야지 나도 랄토스 지질래? 진짜 진짜 쓰바 근데 이제 용은 지도가 문제야 지도만 나오면 사실 다른걸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해결되는데 지도가 안나오니까 지질래? 이 자식이 지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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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떠서 팡무지가서 10플라이곤 따라 고맙습니다 지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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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아주 좋은데요 스피드 공격 아주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네 좋아요 이게 맞죠 이게 맞아 자 뒤지시고 3개 19 20 후원 감사합니다 만원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박현우를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이게 디아루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평야에서 평야에서 아까처럼 호수 늪지 묘지 심연 가겠습니다. 호수 늪지 묘지 심연 자 스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미션한 사탕. 꼬부기 디펜더? 디펜더 하나 해줘. 혼자니까 불안하니까 크리스탈 커터 까지? 그래 해줘. 자 지도도 얻었고 문제될게 없거든요. 꺼져. 꿈트렁? 반전 깎여도 이래. 꿈트렁 꿈트렁 강철 꿈트렁 꿈트렁 야구왕 에스파 아니에요? 아 노말비행이다 노말비행. 나타난다 Soviet Union Run 시 wirk 피피 맥스 Crisis 삐삐맥스 가겠습니다 삐삐맥스 가겠습니다 쭈밀어 아니 이런식이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거야? 못받는 개똥 어성성 이제 메가링에다가 그.. 전룡 나이트만 얻으면 되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터뜨리고요 반수 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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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늑지 전용 나이트는 쉽게 먹을 수 있는게 아님 불안하죠 지금? 받을 것 같죠? 그쵸? 슬슬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셜업 뒤와 승 금방 오케이 빼 드래곤 그 속성이 본인만 짱짱하다면 사실상 다 한 배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본빵을 한다는거 자속 그냥 붙이고 밀거면 아쿠아다운 아쿠아다운 자 지옥하시고 학장 씨발 의미가 없잖아 받아놔 코어 퍼니셔 드래곤 나와도 잡을 수 있으려나 죄송한 소리를 한놈이 잘난채 하면서 공격이 상상하는거 필요없는데 아이씨 메탈클로? 어? 맞아요 뭐야? 제대로 눌러주지도 않으면서 누르기? 제대로 좀 눌러줘 묘지 묘지 갖다가 시면 고스트 맞으시고 선제공격 손톱 꺼지시고 꺼지시고 키토산 원제힐 원제힘 원제힘 리보플라빈 포어 퍼니셔 필요없고 아이씨 영린 아이씨 공격이잖아 알 빠 붙여 저주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 죽이면 저주 풀리잖아요 오케이 자 메가링 이제 메가링만 있으면 돼 메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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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쥐 죽어도 안풀려요? 재섬수리라고 있어 죽고싶어? 아 과살믹 썼다 따라 키우 개살기 우와 물리쳤다 태어리 물리치고 어둠 대신 물리치고 천재공격 손톱 가져갔다구요? 시바 시바 아 돌려줘요 돌려줘요 와 와 왔다 머너지 딱 택 좀 패야겠는데 아 왔다 손 손 손 손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낮추고 하나 더 먹을까? 5로 낮추고 하나 더 먹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땐. 5 낮추고 3짜리를 하나 먹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안정적이야. 그래서 얘가 10이 쌓이는 게 나아. 전용 좀 버려. 사탕을 사용해서 줄일 만한 애가 얘가 조금 더 하면 돼. 얘가 조금 더 해서 3으로 만들고 얘 딱 하면은 디아르가와 아공이의 환상적인 물공 특공 조합. 코라이턴으로 한번 하죠. 쪼낙만 안 만난 미김.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도 얘의 BOR에 얘도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지. 그러다가 얘 좀 하다가 얘가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 부분은 600쪽 미끄리도 봐줘. 아니 그러니까 3코가 필요해. 3코가. 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초반에 미래가 필요해. 이렇게. 저 크리만 파. 파비코로 시작해서 110층까지 빔. 결국 못 깼네. 어? 결국 못 깼어. 얘가 계속 밀어서 티고라스 키워주고 목탄. 티고라스죠. 햇빛 본버. 햇빛 본버. 햇빛 본버. 나 이게 말이 됩니까? 개 무겁는데? 햇빛 본버 좋은데 이거? 근데 물리네. 토중몬까지? 자. 목탄. 목탄. 집어넣어. 자. 이름. 나 이름. 3마리 이상 될 때까지 안 지어. 용 3마리 될 때까지 안 짓습니다. 끼토산. 장소. 이따가 가더라구요. 늦은. 이거 손 안 잊어버리고. 에이. 데블벨. 더블 배틀 호롱. 드러블벨. 아는냐. 퍼드러. 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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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챠 앗씨 앗챠 모 그렇고 디아르가가 이제 혼자만 짊어지지 않아도 돼 넌 외롭지 않아 디아르가 부산수 한명 붙여줬어 등을 내줄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 투중문 다 줘 자무 다 줘 여기 집어넣어 용 3마리 될때까지 일은 안져줘 목탄 투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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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환각렌즈도 복사되네 호오 투층문 투중문 뭐야 얘 몰아주면 막상 필요할때 못써서 바로 지나전에 주는게 좋을 듯 아니요 무슨소리 하시는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물리칠수 있죠 아까도 그래서 잠은 없어서 죽기나 결과를 증명합니다 아음 물방울 토중물은 언제 지나하죠 생각해보니까 쓰다가 줘도 되잖아 20인 있구나 쓰다가 줘도돼 음... 취소가 X죠? 오케 라이벌 얼마나 편해 꺼주시고 어디 내 강철 깰라고 꺼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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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취소 까먹을 예정? 열면 잔뜩 바꿔요 수법을 필요해요 채우긴 채워야돼요 채우기 뭐야? 왜 안 죽어? 채우기 원신 빼면 되겠죠? 오케 꺼주시고 아주 안정적이야 지금 포켓몬 16렙 강철 드래곤 쓸거면 두랄로돈 쓰는게 이득 아닌가? 욕좌시키 욕좌시키 저거 내 특수공격을 깎아 들리는게 유리 여름 retention 저는 고기 저거 도시 도시 제가 도시 도시 그냥 도시 너무 쉽죠 성격 구린데 마음에 물방울 먹이면 더 구려지는거 아니? 아니죠 얜 특공이니까 지피드가 올라가죠 공격 떨어지고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 넣어야지 다급하게요 경험부적 기업버섯 기저씨가 이쌨한 사탕 로스터 캐논 König 티고라스 paar Filip 파울인 티고라스 티고라스 디아루가 둘다 땅 격투에 약점 찔리는거 아님? 뭐가 중요해 지금 두마리를 쓸 수 있다는게 좋은거지 뭐야 코요우 공사장 코요우 짜몽 이 샹은 사탕 시톤 샤워 드래곤테일 용적용 필요한데 물기를 뺄까? 바위가 자기니까 물기 빼자 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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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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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개 이샘 열매 샹 옳 어치 최다 저거 포켓몬 부족해서 마지막에 버프로 써야될 것 같은데? 크크크? 왜이렇게 말이 많지? 오케이 이제 절정에 가서 딱 나눠야지 시스톤 샤워? 안아프죠? 깨물어 부수기 테일을 뺄까? 튕겨내는 거잖아? 어? 혹 모르니까 이게 왜 안맞았지? 미친놈이 이거 아까 체력 안해보겠으면 위험할뻔했네 전지충이 라이벌이죠 이제? 여기서 쪼개? 자신도 데미지를 받는다 근데 광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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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각입니다 광각이 광각이 안 해주면 되겠지? 샤포닌 샤포닌 너무 무섭다 샤포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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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클로야 어? 샤포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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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술이란 말이야 이거 나중에 복구할 수 있으니까 샤포닌 오케이 오케이 와우는 강철 스포는 나쁘잖아 파동탄 좋아 파동탄 좋아 로브골 언제 쪼개지?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진 됐다. 지진 배워야 되는데. 볼트 태클 이거 어차피 쓸 수가 없긴 해.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바위로 하면 되니까. 물은 뭐 어쩔 수 없고. 발전소에서 공장. 공장 평야네. 동골찬 턱이니까 깨물어 부수기가 더 좋다. 아 그러네. 플레어 드라이브까지 빼? 풀드는 목탄 두 개가 있어서 아쉽. 알기술이 다른 특성하고 맞물려가지고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요. 스페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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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용 3마리 될 때까지 안 짓습니다 시간의 신임? 시간의 신이라서 계속 돌아가는 건가? 시간의 신임 시간의 신임 시간의 신임 はは 가동 턴 아 낮일때 레벨을 한 번 치나 깨물어 부수기가 그럼 이거 부활시키자 1.5배니까 1.5배사 1.5배 쾌 드래곤 피고 드래곤클로우 버릴까요? 공격할 때 좀 안좋긴 해 연구소 평야주 평야 평야 호수 늪지볕 아까 그래가지고 삼삼대를 만났거든 연구소에 질가르대 미라이돈이 있어 근데 안되면 공사장 갔다가 공사장 갔다가 여기서 계속 도는건가? 공사장 갔다가 여기서 계속 도는건가? 마블 없어서 안되면 평야로 갈께요 공사장 공사장 감사되면 공사장 궁사 salvaje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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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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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는 없죠 배는 나중에 이 샹완사탕 필요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침밀띠 자갈띠 침밀띠 자갈띠 침밀띠 꽉 찼는데? 견고라스 좀 그 저건 침밀띠 똑같다 끝만 더 끝만 더 끝만 더 4 5 아 훔쳐와 호수였나? 호수? 호수 늪집 공연 룩지에 땅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겨내야 아 으 으 으 스완아 으 으 으 으 냉빔 으 으 으 으 냉빔을... 파동탄을 빼? 러스트? 러스트를 빼라고? 러스트는 독둥이랑 독둥이랑 그 누구야 폐허리 만나면 해야돼 바위도 은근히 쓰고 드래곤 뺄까?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광역이라서 좋긴 해 기억버섯은? 냉동빔을... 냉동빔을... 음... 파워잼 파동탄 바위를 얼음으로 교체할게요 왜냐면 하늘 공격하는거 얼음으로도 되고 하니까 대지의 힘은 파동탄 대신 느낌 에어 아 러스터 캐논이 왜 물 때문에 안되는건가? 야 이거 박치기 였으면 대박인데 그 뭐야 렌즈까지 해가지고 아 돌머리 였으면 반전하거든요 러스터 캐논 꿀 꺼지시고 표정문 수술 드래곤 하나 얻으니깐 드래곤 하나 얻으니깐 아 꺼지시고 조커빵이 있죠 꺼지시고 꺼지시고 자 그럼 늪지 묘지 심야 라이벌이 있으니까 잘 맞히기 들어갈게요 좀 불안한데 지진쓰고 막 이러니 불안한데 아 토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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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피드 하나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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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빔 냉동빔 네 드래겐 꺼지는 크 своих 도착 꺼지시고 Fyndo 자 여기서 마지막 얘를 위해서 얘를 피를 회복을 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요만큼 해줄게 아 돈 아까워 루지 루지 때로뜨 음 큰 감기술 지금 알을 안깠어요 저거 샹델라 저거 위험한데 저거 부유일수도 있어 샹델라 부유없어? 라우드 봄 자 잡아야 돼 오케이 소중몬패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씨 쇠기 왜 여기서 쇠기가 나와 소중몬패 쇠기를 쓸 수가 없는데 디아루가를 복사하라고? 어떻게 복사요? 디아루가 토중몬으로 복사? 아 소중몬 벌레 벌레드래곤 만든 다음에 벌드래곤 한 다음에 벌레드래곤이 강철벌레로? 강철벌레로 강철벌레로 하면 강철벌레가 안되지 잠깐만 강철땅이 되지 그리고 강철땅이 되면 못쓰잖아 강철벌레 풀 수가 있어요? 강철벌레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네주기에서 경고라스파 전부 디아루 가 주고 디아루가 두마리 되되? 다 주고 다 주고 디아루가 껍질몬됨 어떻게 하는거야? 디아루가 토중몬만들고 진화시키고 합체하면 해체하면 디아루가 아이스프 디아루가 껍질몬되고 합체 풀어버리면 됨 아아아 아아아 근데 디아루가 껍질몬되도 돼? 디아루가 토중몬라고 진화를 해체 해볼게요 디아루가 넣고 토중몬등합 메탈클로 뿌렸고 포기하고 구멍파기 있고 흡수 견고라서 가고 부품 스티로 어디였어? 진화체계? 아아 아아 진화 재개 어? 없는데? 진화 막아놨던거 풀렸나봐 몬스톱으로 있을필요없잖아 잡으면 되잖아 오오 디아루가 토중무는 디아루가 아이스크로 진화했습니다 싫은소리? 안 배워 왼속 자르기? 안 배워 이렇게 디아루가 디아루가 아이스크 그리고 이거를 어? 잠깐만 해지 어떻게 해요? 해지 포켓몬 창에서? 전투중에? 아 그래? 오 좋아 건네주기 해서 와 갈람쇽 나왔죠 지금? 갈람쇽 나왔는데 껌은띠? 나 이제 필요없죠 끙기 갈고리 손톱 얘한테 다 주자 목탄은? 얘 주고 껌은띠? 껌은띠? 껌은띠 필요없는데 일단 갖고 있을게요 광광렌즈 3개 광광렌즈 3개 광광렌즈를 얘가 갖고 있는게 낫나? 경고라서 주는게 낫잖아 NBA 아니네? 얘가 갖고있는게 낫네 껍질 디아로 가는 그냥 쓰죠? 껍질 디아루갈 쓸 수가 없어요 강철이라 여기서 융합해제 이렇게 좋아 이름 바꿔 얘는 재물이 많으니까 놀부루가 얘는 흥부루가 얘는 이제 지원 다 몰아주고요 야 이건 뭐 질 수가 없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포인터 놀부루가 밀어줄게요 자 놀부루가를 밀어 아 유전자 세기로 복사가 됐네 마침 내가 토중몬을 안 터뜨려서 그래 이 악물고 안 터뜨려서 나 이름 경고라스도 해줘야지 얘 이름 뭐였죠 원래? 분조장이였지 분조장이였지 조장이요 분조장이였 근데 요즘 분노 조절 잘하는데 스피드업 야 이건 깼다 어? 깼어 놀부루가 주고 깨도 노른정 솔직히 더 안해도 돼 이미 깨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놀부루가한테 두 개 다 있지 않아? 조커빵이? 조커빵 조커빵 나누는게 낫나? 피읍 능력을 나누는게 낫잖아 그치? 여기 라이벌 아니야? 아 매너단이지 이거 나누긴 해야돼 이거 나누긴 해야돼 놀부루가가 템이 가득해서요 조커빵 조커빵 비치기 성공 펀덕 시민 스트라이티나 π 시민 지피덕 될 치민 Nicod 아 뭐 뭐야? 뭐였어요? 왜 놀부가 홍보한테 제므로 나눠주나요? 잘 들어서 잘 들어서 건네주기 홍보루가가 광광렌즈 조코빵 어? 조코빵 두 개네? 아 내가 다 줬구나 하나만 줘야 돼 지진 어? 배울 수 있어요 아 근데 지진 안되지 어차피 스피도 기술까지 다르게 해주래 시면 다음에 황무지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껍데기 버려버렸네 아이스크랑 껍질먹은 껍데기 벗겨서 그냥 쓰레기통을 갖다 버렸네 즈그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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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선물 메밍 벗대기가 뭐 그렇죠 똑같네 유전자가 일란성이라 가지고 똑같아 쓰락? 아 쓰락 벨룩으로 그랬나? 아깡 치꼬리 랭업기가 없어 랭업기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쵸 불안해 랭업기가 없습니다 랭업기 내가 더 빨라 뭐 훔쳤는데 내가 우와 내가 뭐 훔쳤는데 뭐 훔친 랭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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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업이 랭업기 랭업기 뭔가 아직은 그란돈이 없어 샤포닌 아 여기서부터 좀 갈라진다 놀부르가랑 흥부르가랑 아 헬가 싫어 헬가 잠을 훔쳐보고 가짜로 만들어놨네 손톱먹은 디아루가 흥부가 가짜에요 흥부가 흥부도 써줘 라이벌인데 크리스탈 커터 크리스탈 커터 마리 120이면 관장도 좀 쎄거든 흥부는 너 배울때 한번 바꿔 볼게 지민 크리스탈 킴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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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퍼접하잖아 어? 왜 우주야? 심연인데 왜 우주 동굴이야? 아 여기서 갈려? 우주로 가야되네 동굴에도 있나? 렉쿠자 있네요 맥쿠자 나오구요 동굴은 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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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나오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은번도 못 잡을 수도 있어 드래곤 드적들아 어? 이미 동굴 눌렀는데? 렉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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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까지 뭐 없죠? 렉쿠자 마음의 물방울 시피드가 너무 빨라 이거를 특공으로 바꾸면 성공을 못 잡겠죠 가속 번치코 제발 다 박살내줘 그렇게 쉽게 될거였으면 진작에 됐겠죠 어 나왔다 은번이 만박지 아니야 키우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네 은뱃이네 아니면 뒤져 시피드 세팅 급공 세팅 따로 쓰면 좋음 어 에픽이다 빵이에요 대병숭이 빵이에요 네오라이트 빵이에요 리먼 빵이에요 요싱루스 아 버티는거 봐 4배 근데 생각해보니까 디아루가는 뭐 없어 아 있잖아 얘 있잖아 그 변신하는거 혼배나 있었어 아까 그거 왜 안떠나 로가루 암 철병로가 철병로가 근데 철병로가가 의미가 있을까 나갔다 나갔다 죽겠지 어 어 잡힐라고 한다 흥브루가로 바꿔 건조장으로 바꿔서 아 이것도 아플 것 같은데 플레이어 드라이브 됐다 오 통찰 공격 올라가는 번이네 구려 이것도 구려 부럽네 신병 좀 잘 닦아가지고 써야겠네요 문조장으로 넣은 템이 많습니다 홈칭 장치 광각렌즈 광각렌즈 거의 그냥 팔도 사나이야 홈브루가 롤브루가 다있어 아싸 한마리 잡았고 동굴에서 한마리 잡았으니까 오케이 미쳤나봐 아 땅 받아내는 용으로 아 좋네 아까 바꿀걸 악쥐 호수 다시 호수로 가? 만약 악쥐로 가면 악쥐 산 황무지가 되네 악쥐 산 황무지 악쥐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버프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악쥐 악쥐 맘마드 악쥐 용의 이빨 열부가 다가져 아 왜 쟤 그거 안나와 좋은거 돌박치기 돌박치기 나오면 개쎈데 돌박치기 나오라고 생긴거 봐 쪼나 쪼나 깜짝이야 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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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이번 용 그거 황무지에서 못 먹으면은 아예 못 먹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시 롤브루가 롤브루가 어? 플라이브 아이씨 이런데 까지 뿌뿌뿌 우쭈 띵융융 풍부드 성 풍부는 가짜에요 아 이럴때 냉업기 쓰면 냉업기 쓰면 돼 손톱 먹은 쥐새끼야 쥐 으브루가 창호르라 흑 흑 흑 흑 흑 흑 10만바룡? 흑 흑 흑 흑 어차피 지진있잖아요 그죠? 구렁네 구렁네는 고칠게 많아가지구요 기억버섯이나 뭐 이런걸로 샤막? 산? 산이였죠 산 산, 황무진 산 자 여기서 라이벌인데 여기 라이벌 못넘을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번치코라서 좀 위험하거든요 롤브루가? 황브루가? 한눈씩 맡을래 아니면? 아 못넘을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찾아야되는데 왜이렇게 많이 나오고 광각렌즈 필요없는데 얘도 좀 주면 좋긴하겠다 구렁네를 크리스탈 까타? 아 이건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 끈기 갈고리 손톱으로 3개야 나 이제 끈기 갈고리 손톱 아 부적도 많아 한번 더 돌릴까 버프가 아예 없거든 디펜더만 하고 디펜더가 없잖아 무조건 깨니까 부적그만 너 잘 걸렸다 그전에 친거 봐야겠다 채팅 지금 계속 딴거 유도하고 있거든 흥불우가를 먼저 내밀어서 희생하자 음버는 속도가 빠르니까 예술용으로 쓰자 근데 깨겠죠? 근데 레쿠자 나온대 여기서부터 조금만 가 있을때 먹어 아 있을때 먹어 어쩔수 없어 아 저새끼 저거 어떡하지 막을래가 없으니까 얘 그냥 갑니다 아니면 트금리로 가? 트금리로 돌아가? 생각보다 트금리로 시작할걸 아 구렁내 구렁내도 얘가 아마 불을 쓸거란 말이야 그쵸 격투 쓴다고? 불쓰지 무릎차게 썼어 무시 빠졌어 앞으로 구렁내로 가야겠다 그쵸 에르키볼 걔를 어떻게 하지? 레쿠자 처음엔 쉬워? 아 냉동빔 4배 아 맞네 맞네 4배인데 비행이니까 조금밤 조금밤 내가 되면 2배 관장이 남았긴 했거든 먹어 놓을까? 냉업기가 없으니까 좀 힘든 느낌 무한 다이노 무한 다이노는 강철이라서 어떻게 막지 않을까요? 독같은거 확장 확장 의미없죠 근데 후반에 조금 의미있어 후반에 확장 토롱 먹어 놓을까? 용 잡아야 되니까 확장은 뭐하는게 좋은 배틀코롱 비샹 날개 냉동빔 예리한 불이 가져갔어 예리한 불이 구렁내줘야겠다 내가 쟤 처음보는데 참나 오케이 레벨 표창 뜨면서 빤딱거리는거죠 테라스탈로 진화한거예요 속성 하나짜리로 어? 강한 어레곤 됐어요 트리플 악셀 달린 어레곤 딥상어더 어? 폭 거북수다 교체해 분조정으로 교체해 체력 이번에는 구멍이 롤브루가가 날개 있었는데 예리한 불이 구렁내주고 포커북스는 군조장 목탄 주자 렌즈 일단 별로 필요는 없는데 구렁내 하나 더 줄까? 폭풍 쓰니까 롤브루가 하나 줄까? 껍개 있다고? 조각이 껍개고 시피드 올라가서 얘도 쓰려면 쓸 수 있겠다 기점 잡으면 어 물리한테 쓸 수 있구나 이거 좋다 2대만 느려가지고 근데 껍개하면 한번 깨고 100% 증가하니까 근데 100% 증가해도 안되겠다 그치? 그리고 특공 특공 떨어지는 10% 160% 끼덩 필요할까? 끼덩 안해도 되겠죠? 군조장 구렁내에 렌즈 줘요 흥구르가 하나 줄게 구렁내에 렌즈 줘요 스페셜업 어흥염 군조장 스톤샤워 이거 자속으로 붙여가지고 들어가면? 스톤샤워 박보북스 이름? 쭈쭈 자라 아 입이 이렇게 쭈쭈잖아 많이 아 근데 나 화산으로 왔어 왜? 잠깐만 아 또 일로 왔어 아 짜증나네 포커북스 잡았으니까 미셈 열매 이거 10피드 막 두개 먹고 껍질 깨면 한대 맞고 그 다음부터 먼저 성공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섬에 가면 낯이 나온대 160 150 155 요 구간은 쉬거든 쭈쭈 자라 손톱 깔기 못 배우나요? 미쳤다 군조장 나갈 일이 없었는데 등판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깨물어 부셔? 미쳤다 미쳤다 옹골 찬 턱으로 1.5배에다가 깨물어 그냥 부셔버리고 포인트 업 쭈쭈 자라 쭈쭈 자라 이거 줄까요? 군조장 쭈쭈 자라 쓰겠지 아마? 아 안 쓸래 아 몰라 나중에 쭈쭈 자라 더 좋은 거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어 아 분조장이 좀 느리긴 하다 스피드형인데도 좀 느려 좋은 상처야 염두트 아 화상 아 용이파동 방어 방어 놀부루가 줄게요 군조장 교체하겠습니까? 놀부루 바꿀게요 풍부루가 놀부루가 먼저 안 맞으면 돼 자주푸 그냥 두 개 그냥 쏴버리면 자속으로 쏴버리면 뭐 없죠? 어? 어쩔 것이요 스피드업 금구슬 먼저 때리면 어쩔 것이요 네벨 네벨 인 파이트 군조장 인 파이트 배울 수 있는데 군조장 인 파이트 배우면? 악 검은 띠 느려서 방어 깎이면 조짐 불 어차피 쭈쭈가 해줄텐데 쭈쭈래 검은 띠 검은 띠 있잖아 호롱 호롱 불 맞고 이제 사망하는 거 아니야? 거북 쏜데쓰 자 이제 여기 그란돈 나오는 판이거든요 황무지 몰라요 고르는 게 없어 불 약점이 아닌데 불 걱정은? 그래도 악퍼 바다에서 힌드라 나오면 괜찮을지도 시피드가 맞겠죠? 이거는 약단 сто 5% 10회 시력 어 좋은데 놀왕 팅본둘 뒤로 이거 어떻게 막을꺼야 야 악강 너 이거 어떻게 막을래 흥부 놀부듀어 놀부를 물리쳐도 흥부가 있다 잘마튀기까지 잘마튀기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악강 샤크니아랑 막 좀 짜장먹이겠어 힘들어 오케이 쥬레겐 빠른 쥬레겐이 다른 쥬레겐을 잡아먹는다 녹지않는 얼음 바로 쳤어요 날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주고 있어 지금 하필이면 비오네 냉동빔? 한 배죠 나는 아 생각보니깐 그란돈이 아니잖아 야타비 열매 놀부르가를 못넣는데 아강이 아말도 만나자마자 이거 상대가 안되는데 부쉬까지? 170은 뭐 없거든요 기역버섯 쭈쭈자라 꾸럭네 분노의 앞니 분노의 앞니 어? 반절되는거 좋지 않아요? 포근파 고 아마도 용파 용파 하나 필요할거 같은데 아니면 쭈쭈자라 쭈쭈자라 오버히트 있구요 하염방사 하나 있고 하염방사 하나 있긴 해야돼 트랩쉘이 물리공격 할 때만 발동 돼가지고 방어랑 방어랑 방사 있긴 해야될거 같은데 그죠? 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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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중얼하는거예요? 라이브중 선장 저사람? 트랩쉘 우선도만 다짐 아 그냥 150 불기술이야? 뭐라는 거야 쟤 편할게요 자기만 아는 얘기를 막 해서 아강이 아강인가 봄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개사기잖아 그냥 트랩쉘 트랩쉘 껍질깨기 철벽 용해파동 다 있네? 얘는 끝났네 꾸럭내만 꾸럭내만 용기술이나 뭐 하나 주면 될 것 같은데? 날개 쉬기? 필요없어 포금파? 포금파가 왜 좋아요? 얘 자속받아가지고 때리는게 더 좋잖아 깡길 140?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속 90급이니까 포금파금 배울게요 꾸럭내만 날려버리기 빼는게 낫겠죠? 그림자 분신 아강인가 봄 요것도 하나 할까요? 꾸럭내 꾸럭내 용해파동 필요없어요? 용해파동 배우면 백칠시 백칠십이야 백지 아니지 백칠십이 아니지 자속까지 받으니까 용파 하나 배워둬야 될 듯 구럭내 기술에서 자속받아도 에어 슬래시를 빼자 어때? 아니면 그림자 분신? 그림자 분신 좀 좋아보면 되나? 폭풍은 이거 있어가지고 3개 있어서 광각렌즈 있어서 85까지 올라가거든? 에어 슬래시를 빼? 포금파를 빼자 자속 붙으면 아 근데 자속 붙은 한 배 데미지면 포금파가 더 좋네 아 꾸럭내 내가 키워도 돼요? 아 2000원 너만 감사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막 뭐 바꿀 때 그림자 분신 쓰게 별로야? 폭풍은 있어야 되거든요 캬 애古패 오 시피드특공 쭈쭈자라 Girern 특공내도 특공이잖아 아 이거 있네 이거 아 놀부! 놀부만 지나 이제 구별된다 놀부로 가랑 흥부로 가랑 됐다 형님 형님 먼저 빠우쳐 삐잉 어차피 옹골차 아 리셈 열리 삐잉 리셈 열리 뺏어갔죠 섬으로 갈까? 섬 섬 두피팡도 있는데요? 이거 뭐야? 매직가드 이거 좋은데? 두피팡? 용이 아님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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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곤 없는데? 아 한자리가 부족하네 바다로 가면? 엠페르트 루기야 용 아니죠? 늑골라 늑골라 없는데 용? 바다는 없어 시드라? 시드라도 막 뭐 진화해야돼 얘 에 킹드라 하려면 뭐 진화해야돼 이상한짓 해야돼 뭐 연결의 끈 맞아 연결의 끈 있어야돼 아 알로라나시 알로라나시 가자 해저로 가자고? 아 이미 가버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쭈쭈자라 싸우는거 한번만 보고 자려고 하는데 한번만 써주세요 알겠어요 쭈쭈자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180 부터거든? 관장 180하고 그 다음에 그거니까 여기서는 쉬어가니까 음 디펜더 할 필요 없고 스타 열매 하나 주고요 쭈쭈자라로 바꿀게요 와 미쳤어 역속인데도 섬에서 이정도의 퍼포먼스를? 이게 쭈쭈자라지 와 미친 쭈쭈자라 미친 쭈쭈자라 미친 쭈쭈자라 와 쭈쭈자라 미쳤어 얘 이거 하나 피피 피피 하나 줘야겠다 가사 열매 있긴 하네 아 목탄이 4개라서 또 그런것도 있다 하나 더 주자 다시 다시 근데 해석 엠 백 미친 쭈 이제 다 쓴거 봤으니까 이제 주무세요. 10피덱 10피덱 적용되나? 별부로가, 흥부로가 아, 우선도가 낮아서 무조건 후공이래. 쭈쭈는 아, 방어. 방어 하나 배울걸 롤브 롤브 폼 체인지 탭 안오면 되짐? 아, 이걸로요? 이거 안될걸? 막혔어. 자네 10피덱 짬음 열면 방어 배울까요? 아니면 뒤에 이거 해야될거 많아서 난 여기서 디펜더 해놓는게 나을거 같아. 라이벌 하는것도 있고 아, 정. 그시어러셔 되게 딱딱하네 쟤 그시어러셔 어? 얘 걔 뭐였죠 아까? 아까 뭐였죠 얘? 아까 배우네 바라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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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영이 그 포켓몬 인텔리레온 8세대 때 키웠던 애 울먹이가 귀여워서 키웠는데 점점 애가 점점 얄쌍해져 근데 별로 싫어하지 않던데 짬음 열면 가지고 인텔리레온 엄청 그 그 인텔리레온한테만 모든 버프를 다 주고 모든 뭘 다 주고 해가지고 인텔리레온만 엄청 쎄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파티가 아 한자리가 없네 비오는건 좋다 불 막아줘서 군조장 줄게요 나 이거 처음보는데 하소리 아 불 피하 다행히 흠흠 에어슬래쉬를 써? 뭐야 번 찍고 그냥 날로 먹고 이거 자속 이거 자속 받은 용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계산해 보자 180 이거는 자속 받아서 150 아 이게 더 좋구나 근데 나 용의 이빨이 있어 아 나 모래있지 뭐야 비와서 근데 진짜 다행이야 비와서 근데 진짜 다행이야 필이면 또 용업 우라고 붙는데 비가 오네 이럴때 딱 랭업하는데 택배 없잖아 택배 없잖아 봐봐 처음만 뺐잖아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들 스페셜 가드하고 이상한 놈들 스페셜 가드하고 강철 드래곤 페어리나무 잠시 건네주기 리셈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엠패럿 핫삼 배도각참 널부 광각렌즈 필요함? 상대가 명중률 떨어지게 할 때를 대비해서 죽는게 나아 딴 애가 들고 있는거 보다 90 이거는 150에 깎여서 75 근데 조금 더 세니까 요거 하는게 낫겠다 그지? 아니다 얼음이 있었지 얼음은 두개있지 이걸 해볼까 이게 비싸네 널부니까 다 가져야되네 크리스탈 가타 널부심보 널부니까 널부심보죠 흥부심보였으면 흥부로가였겠죠 당연한소리로 하세요 잠깐만 바디프레스 바디프레스 스페셜가드 계속 나와 회열이 이 새끼만 넘으면 된다 그죠 양랄한.. 악랄한 새끼 강툴 강툴 인가요? 어이 쟤가 먼저야 개세야 아 오케이 짜몽먹 뺏어서 내가 또 바로 먹겠다 개새야 뒤져 헤어리였잖아 비행기사니고 왜 운전기세같아 아 풀어라 그리고 스가가 많아가지고 지금 버티는거야 사실 건네주기 야 각출 이쌤열매 대놔 짜몽열매 대놔 크리스탈 카타 스텔스락? 스텔스락? 분조장 배울까? 아 근데 분조장 배우기 조금 아까운데 플레이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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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라이벌이 좀 위험하긴 해 스페셜 업 10원 이게 용인가 봐 용은 더 쉽죠 백툴이다 스페셜 업 그것도 아닌걸로? 악랄용? 풍부가.. 일할 일이 없는데? 뒤져 짜식아래 뒤져 짜식아 선봉으로 스텔스락 깔면 딱이래 격투라서 돌 깨버리지 않을까? 격투라서 돌 깨버리지 않을까? 구렁네 구렁네가 번치코 잘라주고 번치코가 선봉인데 어깻감 그니까 나 앞에 감은 오히려 더 안좋을까? 오히려 걔 누구야? 구렁네가 먼저 나가는게 좀 남았다 적투로 팰텐데? 다행이네 견고라스랑 번치코 스피드 별로 차이 안나서 스피드 차이 나면 이길 것 같은 스피드 스피드 저거 겹치는게 아니고 연장만 되는거 아냐? 그쵸? 발고리 다 4개 됐어? 나 발고리 4개 안될걸? 없어질걸 그냥? 아 되네? 아 되네? 아! 한배죠? 생각해보니까 다음초 아저씨 돌고디까봐 쟤 뭐야 생긴거 왜저래? 왜저래? 꿈에 나오겠네 카즈의 승리 한번 보자 빠이옴 번치코 히피드 이거 얘 쓰겠지? 이 번치코 쓰겠죠? 100이라고 치면 견고라스 71인데 나 스피드형이거든 위엔놈이에요? 그럼 90 나 스피드형이면 스피드는 몇 퍼센트 올라가요? 10%인가? 그럼 79 80이에요? 79 꾸럭내? 꾸럭내는 빨라요 아 꾸럭내는 뭐였지? 눈번 스피드업도 되있으니까 내가 더 빠를거 같기도 하고 꾸럭내는 더 훨씬 빠르네 근데 불이야 테라스타를 가지고 불이야 그냥 짝 agne 플라이어 점점 일부러 2 스피드 물안 2 점점 2 점점 1 점점 2 벌나물 번치코가 빠질거에요? 하긴 불이 바뀌니까 그럼 번치코가 빠지면은 은번이 또 할게 없어 비행 드래곤 잡으려고 레쿠자 꺼낼지도? 레쿠자도 비행 드래곤이건데? 근데 비행 드래곤인데 비행 드래곤을 꺼내? 고동치는 달 없나? 잡고싶다 사실 근데 놀부 죽어버리면 골치 아픈데? 얘 잡은적이 있어 얘가 아래에서 까진적이 있어야 쓸 수 있어 아잠깐만 이거 다 이어지는데? 시피드 오빠 시피드 오빠 시피드 오빠 시피드 오빠 시피드 오빠 그러니까 이제 슬피드 슬락 분조장으로 근데 분조장 하면 그냥 격투를 깨버릴 것 같은데 잘 맞히기? 잘 맞히기 필요없죠 이거 하면 2배 올라가? 아니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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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에스퍼? 철? 깨물어 부수기가 더 좋아 안칼진 턱이라 아 시바 옹골치 않으셨지 옹골? 옹골 대 옹골 다 옹골지네 애들이 지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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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겠죠 그냥 갖다 바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바위 바위면 어차피 자속 이것도 자속 자속 효과 그럼 똑같으면 깨물어 부수기 오케이 스피드 2개 먹어가지고 더 빨라 요건 지진이죠 쓰읍 군조장이 알아서 다 미네? 바꿔주면서 환드 맞고 하나 까고 탈거 다 했다 롤브루가 오케이 스피드가 빠르니까 너무 유리하죠 오케이 냉동 넘질 못하는구만 뭐야 멀티렌즈? 멀티렌즈로 뭐 까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멀티렌즈하고 분노의 앞니 멀티렌즈 일단 멀티렌즈 챙겨서 안돼요? 아구 아구 두 번 하는 거 안돼요? 스톤 샤워 스톤 샤워 풀죽음? 그럼 얘 줘 군조장 흥구 출전 횟수 8회 더블 배틀 포함 사실상 승부 없이 게임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 너무 좋죠 없네 없네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 스페셜 도 스페셜 트뜩 스페셜 스피드 스피드 근데 스피드가 이미 꽉 찼잖아 그죠 돌릴까? 귀엽버섯 뿌럭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방어를 크게 떨어뜨린다 상대 방어를 크게 떨어뜨린다 특방이 떨어져야 되는데 특방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기 부적그마 먹자고 있죠? 저 부적그마 먹었는데 아까 안먹었나? 앞니 먹어요 앞니 먹어요 앞니 먹어요 앞니 먹어요 에어슬레시 백 플러스 파워 알바우처 골라도 되겠죠? 알바우처 L까지 왔지만 충분하고 남아요? 삐삐에이더 멀티렌즈 앞니 두번 쓰는거 진조장 꾸럭내주고 토중문의 부산물 앞니 두번 안든대 멀티렌즈 누구죠? 분조장 줘서 풀죽음 효과 노려봐야되겠는데 놀부한테 광각렌즈 주는거 광각렌즈 안좋아 광각렌즈 특공공개 어? 이거 좋은데? 조신민트 조신민트 기억버섯으로 뭐 살릴봐도 없잖아 아 맞네 방어도 있네 도랑네 꼬랑내줄까요 쭈쭈쭈잘아 줄까요? 쭈쭈잘아 줄게요? 완전 반대였어 쭈쭈잘아 흥불을 왜줘 다이맥스 포스일 것 같은데 뭐야 군노의 앞니 피가 차는데 오 군노의 앞니 너무 센데 구렁네 쭈쭈자라 가자 쭈쭈자라 스페셜 디펜스가 너무 높아 아 그 누가 분조장 갈걸 목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나왔나 트랩쉘이? 75에 목탄을 아 아니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무한 다이노 빔인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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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조장 가자 지진? 깨물어 구조기 아 지진 아 우리편도 때리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아 시스텐샤워 나도 가져왔어 풀축업 오케이 또 그 사건 처음으로 그냥 알짜 딜로 그냥 잡았다 알짜 딜 뭐 그냥 기버프 안하고 아 아주 좋습니다 부시 제가 뺏었다가 놀부가 다시 뺏으면 끈기 갈고리로 그럼 끈기 갈고리부터 갈고리부터 가져갔었어야지 실력 부족이네 손바닥용 아 또 깨버렸습니다 또 깨버렸습니다